야 고맙습니다 참 와 더빙도 다 되었네 가서 갭.. 말을 걸어보래요З 아이 감동 미쳤는데요 잠시만요 됐다 걸을 때 되게 어깨에 힘주고 걷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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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키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자들이 숨어있으므로 우리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의 역할 중 하나인 덫 사냥꾼이 제 직업이군요. 밤에 덫을 놓아 다른 플레이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집 앞에 스파이크 덫을 설치하세요. 능력을 활성화하려면 Q 이제 덫을 설치했으니 밤엔 활성화 될겁니다. 모든 플레이어에게는 집이 있고 당신 앞에도 집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오오오오오오. 집 있어요. 어엉오오오오. 오 집 되게 좋다. 이거 막 집 꾸미기 이런것도 있나? 집에는 플레이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몇가지 유용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건 침대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당신이 잠자는 동안 공모자는 배회하며 당신을 죽이려고 할겁니다 밤에 대해 말하자면 이 타이머가 끝나면 밤이 시작되고 밤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이게 타이머인가 봐요 다가오는 밤에 살아남아 집을 떠나세요 밤이 됐군요 저 자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누군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는거구나 사망한 플레이어님이 밤에 산책하다가 스파이크를 밟았습니다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는거구나 신분이 뭔지를 몰라 사망한 플레이어님이 밤에 산책하다가 스파이크를 밟았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마을 회의에 참석하세요 달려가자 이제 다른 플레이어의 토론 및 투표를 통해 공모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공모자에게 투표해야 하고 공모자는 무고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실제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보이스 또는 텍스트 채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론합니다 위원회와 상호작용 해보세요 위원회에 가서 공모자라고 생각하는 플레이어에게 투표를 해보세요 저는 무당이고 밤에 누군가가 꼬맹이 당신이 저는 당신이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말을 계속 번복하고 있잖아 그니까 파멸의 노르만에게 투표를 해볼게요 라이라 모르템님이 가장 많은 표를 넣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플레이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재판에 회부되며 공모자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형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파란색 영역으로 들어가 무죄에 투표하거나 빨간색 영역으로 들어가 유죄에 투표하세요 무죄 얘 아닌데... 안돼... 너무 잔인의 게임이 화형이라니 그 사람은 우리가 방금 사용한 공모자이길 바랍니다 아직도 정체를 몰라요 사실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이빌 마을의 상인은 몇가지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죽음의 마법사는 사망한 플레이어의 역할을 알려줌으로 지금 구매합시다. 지도를 보려면 탭키를 열면 되고 여기에서 요롸옿게 가면은 상인을 만날 수 있군요. 상인 아저씨 죽음의 마법사 구매가격이 50원인데 나 40원 밖에 없는데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퀘스트를 제안합니다. 이들은 퀘스트 완료에 대한 보상으로 코이나 아이템을 지급합니다. 퀘스트를 제안하는 사람을 찾고 퀘스트를 완료하세요.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마법사의 꽃 한계찾기 곤죽버섯 한계찾기 동생이 독해당했어요 알겠소 뭐 요거랑 요거랑 어허 아싸 C번 이제 충분한 돈이 있을겁니다. 사용을 선택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고메 이건 또 특이하네. NPC들의 퀘스트를 깨면서 해야 하다니. B키로 이벤토를 열고 사용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어어아앗 너의 정체는? 농부야? 마지막 공모자를 찾아야 합니다. 공모자가 맞았어? 우리 민주들이 죄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악의 로러 마을이 뭐야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투표하세요. 로르만이에요. 서로만 예요 걸렸다 저 자식 죽여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믿지 마세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어야 돼? 아 오른쪽 위에 시간이 흐르고 있군요 오예 역시 내가 봤던 사람이 맞았군 얘 죽었어 된거야? 뭐 나가는 거 마음대로 못해요? 10초를 기다려야 돼요? 오이가 없네 자 이렇게 이빌리라는 마피아류 게임을 잘 즐겨봤고요 이대로 끝내면은 너무 아쉽지 않아요? 뭘 즐겨 임마 튜토리얼 하나 해놓고 자 오늘도 같이 풀동부 멤버들과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야들아 네 튜토리얼 다 끝내고 왔다 어서오세요 근데 나 화장실 갔다올래 뭐라구요? 어? 뭐야 새벽이 왔어? 아니요? 뭐야 새벽이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환... 새벽이가 너무 보고 싶은가 봐 내 목소리 듣고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런가 봐 나 화장실 갔다올게 나왔어 네 한번 해보자 네 제가 게임을 만들게요 스무번 하면 되겠죠? 빵을 만들어주세요 고블린 캐릭터 하신 분 있나요? 저요 저요 어디에 다 고블린 아니야? 고블린 마을인가? 나도 고블린 해야지 여러분 게임 모드에 난이도가 있네요 누구의 난이도가 있냐? 모드 누구의 난이도 진짜? 응 커스텀 20x22x22x22x22 게임 모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공모자의 종류가 많아지고 음...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쉬음부터 계속 해볼까요? 쉬음 보통 어려운... 아니 커스템으로 해야겠다 커스템으로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지금 만들어진 게 중국어 하나밖에 많은데? 뭐지? 되게 많은데? 중국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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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영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영어 포르투갈어 영어 영어 중국어 진행 중인 게임 쭈루루루루루루루루 응? 패킹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각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설명은 거기에 있어요 로비에서 게임 가이드에 있어요 아니 미친 모르셨구나 하면서 알아봅시다 실제로 알았겠어요 원래 이런 건 하면서 주입이 돼야 영상도 잘 나오니까 이제 이거 만든 사람 설명 쓰느라 이제 머리에 쥐나는 거지 뭐지? 십자제 딱 조용한 거 봐 근데 이거 딱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설정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게임 입장 쪽 들어갔다니 진짜 중국어밖에 없는데? 아 되게 많은데 중국어 딱 하나 떠 있는데 어디 있어? 그냥 캡쳐를 구해줘겠다 아 크로스플레이가 안 된다고 아 크로스플레이 꺼놔서 그렇구나 아아 이렇게 많다구요 일단 기본 설정으로 해보고 음 와아 난이도는 일단 쉬움으로 종류를 여러명 하지 말고 공모자는 그냥 야만인 종류 한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 뭐지? 마녀가 한 명 있는데 야 야만인이야 야만인이야 야만인 다 치기만 하겠지 쓰바라시 갑자기 왜 아니 이거 근데 초대 방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안되는데? 네임 로비를 블레임으로 했어요 응 보인다 부비 이름이 블레임입니다 언어가 영어네 그 뭐냐 그 뭘 키고 뭘 꺼야 한다고요? 뭐지? 개밀밍은 참 방 잘 찾아 어 이제 들린다 아 여깄다 어 뭐야 아 됐다 됐다 어디 보자 디코 말을 꺼야 된다 그쵸? 그런거 같은데 디코 말 끔니나 어 꺼야 돼 저도요 꺼졌나? 제 말을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좀 해봐요 어 윤뱅지도 잘 들리고 제 말도 잘 들리죠 내 말 안 들려요 여러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들려요 노우씨도 잘 들려요 들리나요? 네 찜찜이 잘 들립니다 고로케 들리나요 고로케 들립니다 고로케 들립니다 뭐야 사람들이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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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게임 하시나요 여기 이팅 중인가봐 윤뱅지 그 캐릭터 닉네임이 뭐냐? 아니 아니 스팀 닉네임 아니아니 그냥 그 즐겨찾기 해놓게 그러니까 닉네임만 알려줘 닉네임 윤뱅지로 되어있어 한글 윤뱅지로 되어있어요? 네 그런까봐요 들리나요?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오짱 뛰어내리자 가자 여기 3D인데 뭔가 모션 뛰어오르는건 2D네 좀 들린다고 잘 들려? 소범 진짜 소범같은거 그냥 작으면 나 소범이래 됐어 내가 이거 코스튬 하나 나도 작아 역할분배는 그냥 랜덤으로 되는건가? 그런거같애 다들 발 부르는 소리 자 어차피 연습게임이니까 자유롭게 한번 해봅시다 레디 레디 이 키를 눌러서 이 이 이 이 이분이 설정 변경해주는 아저씨구나 다른 플레이어 로딩 기다려줘 아 죽어보자고 아 닉네임도 바꿀 수 있네 오 닉네임 바꿀 수 있구나 하지만 헷갈리니까 다른사랑은 적 아 살라그랬는데 왜그래요 왠지만 한글이야 왠지만 한글이야 오른쪽이 누가 말하는지 다 나온다 아 좋다 공모자 투명 이빌마을에 잠입했습니다 어 능력이 이렇게 써있군요 잘 읽어봅시다 어 되게 어렵다 뭐 이상한 소리 들려 아 핑 찍는거야? 아아 하하하하 마을 지도 보면서 핑 찍을 수 있구나 자 빨리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해야되거든요 얘는 상인이네 섭취해요 즉시 약간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뭐 뭐 바로 싸울 수 있어? 왜 왜 체력이 필요하지? 어디지? 어디야? 맵 너무 넓어 퀘스트 있는 사람은 느낌표로 뜨겠죠? 어 이거 못 넘어가네 아 지금 목이 안좋아가지고 계속 헛기침을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하나 아니 퀘스트 있는 NPC가 어디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 화살표 아 아 이 아래쪽에 누구집이 아 아 이렇게 어 방향이 뜨는군요 낚싯대 찾기 바다에서 북돔 잡기 자 낚시 어떻게 하는건데 뭐지? 자 뭐지? 북돔아 제발 물어줘 쟤 간보고 있어 이 녀석이 물 때까지 기다려 지금이야 예 베이베 이거 진짜 그냥 RPG인데요 RPG의 마피아류 게임을 뒤집어쓰? 이상한 기괴한 게임 진짜 요상하네 게임 특이하다 진짜 아니 뭐 어쩌라고 약초 상위능에서 곤죽버섯 한개 구매하기 어? 밤됐다 밤이 되어 당신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지는군요 0 around 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밖에 못하는거야! 그러면!! 누군가 죽임을 당했어요 무서워 하지만 내가 아니라는 이 안도감 3초 남았고 한명밖에 못죽이나봐 아니 근데 아무런 단서가 없지 않아? 누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거야? 야 지금 없는사람 푼다 없어 야 푼다 집 찾아 푼다집 흰색집 흰색집 저기있다 우르르르르르 푼다야 푼다야야야야야 머리에 도끼를 맞아 죽었대 안되미리 푼다 가자 마을회관으로 어디로가? 마을회관 마을회관 다 모여 투표가 시작이 됐네요 자 누굽니까 자 빨리 자진해서 광명 찾자 아니 단서가 너무 없지않아? 아 이거 진짜 못해 아 나 손에 다시 누르거나 아니면 손을 잡을까 아 찍을까? 어떻게 보더라 찍어야 되나? 첫판은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걷는 안에 걷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약간 뭔가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긴 했거든요 두 명 아니에요 지금 야만이 아니 그게 걷는 네 두 명이 왼쪽에 나와있어 그러면은 그럼 하룻밤에 두 명이 죽는게 아닌건가? 한명만 명 아니 목소리가 너무 작다 응 찍으셔야 될거 같아 오디오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목소리 설정할 수 있을걸요? 오디오 출력으로 오디오 출력으로 네 출력 네 출력 돌리면은 2초밖에 안 남았어요 죽으면 할 수 있는게 많다는데요? 그럼 율령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던데? 네 빨리 오래 율령상태로 퀘스트 할 수 있대요 어우 귀 찢어져 어어 루트 안 했어 뭐야 뭔 소리야 어 뭐야 어? 일단은 퀘스트를 좀 더 하면서 캠프죠 단서를 얻어야 되나봐요 침령술사나 탐정, 랜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여러분들 뭐 능력 써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아프지 않나? 소범아 얘기해봐 아 아아 아아 오케이 됐어 에에에 물륜 괜찮다 네 투표 기각된거에요 지금? 네 네 기각된거 같아요 일단 뭐 연습게임이니까 뭐지 이거? 이게 왜 빨간색으로 뜨죠? 아 약초상인 한테서 곤죽버섯 아 가자 인벤토리 어케엄? 비 비 비 비 오 비 비 비 네 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였지 얘네들 되게 이상하게 알려줘 고마워요 아 우와 이게 뭐야? 님 앞에 누구세요? 제 앞에 누구세요? 쟤 뭘 보면서 얘기하는거야? 아 나야 왜 내가 안보여? 이게 뭔가 싶어서 우와 바리게이트? 깜짝? 죽? 이게 뭐야 못나가는거 뭐하는거야 이거? 고치는거야? 뭘 이게 뭐지 어 근데 직업이 뭐에요? 아 부수는거네 저요? 어 직업이 뭐에요? 직업이요? 말, 말하면 안될거 같은데 아냐 서로 말하자 그런거 말하는거 아닙니다 아 님들이 잠깐만 어 아아 일단 소범인은 범인이 아닌거 같아요 그냥 야만인이면 저런 능력이 없을거 아냐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주민, 탐정, 심령술사, 랜덤 내 능력이 뭐야? 나 아까 썼는데 직업을 알 수가 없었거든 죽은 사람 집에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범인은 고로케다 범인은 범인은 고로케다 범인은 고로케다 범인은 고로케다 범인은 고로케다 근데 왜? 왜? 짧은 말이야 지금 빨리 robot infidel 어젯밤 제가 직업이 탐정이거든요 탐정은 밤에 살짝 나가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면 야만인한테 죽으니까 야만인이 누군가를 죽이고나서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밖에 돌아다니는 고로키민가 딱 마주쳤거든요 누가? 키밍이 죽었어? 키밍이 죽었네 헐 도끼 머리 맞았습니다 도끼로 대가리가 깨졌네 도끼로 대가리가 깨졌네 이렇게 시체가 널부렁해도 되는건가? 시장 상인들 너무나도 근처에 상자가 뭐하세요? 오오 훔치기 붉은 보석 하나밖에 못가져가? 고로케 고로케 아 어 뭐야 왜 지들끼리 투표해? 야 미쳤어? 나 여기 목 들어가 투표를 해버렸나봐요 웃긴 놈들이네 이거 야 회의 늦으면 참석도 못해? 개운수네 이거 이렇게 날치기도 가능하구나 오오오 오오오 맛있겠다 고로케 죽었어 날치기 까맣게 사받았네요 오오 죽었어 아니 이거 나 능력이 뭔지 모르는 여러분 여러분 저 지금 이게 심령술사거든요 아니요? 그 시체의 그 직업을 알 수 있다는데 능력을 발현하면 주변에 시체가 없다고 떠요 여기 시체가 새구나 했는데 아 그러면 딱 이거 신고되기 전에 먼저 발견을 해서 해야되나보다 그런거 같다 다른사람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가가지고 봐야되나보나 뭐 할일 하죠 아 시체를 누르고 해야되나 안되는데 안돼 붉은보석 한개 찾기 나 아까 아이템 훔쳤는데 왜 붉은보석이 없지 이거 돈 모아서 어떻게 하는거죠 그냥 모으는거죠 붉은보석 여기 이 할머니한테 살 수 있는데 이거 아이템 어떻게 쓰지 이 할머니한테 살 수 있는데요 땅에서도 많은데요 새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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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원 밖에 안줘 이색 이제 야만인 한명만 더 죽이면 된다 간댔다 설정을 좀 디테일하게 만져야겠어요 어 연습게임 너무 개판이라 직업을 알아내는게 Q라구요? 아 근데 능력 어떻게 보는거야 이거 좌클릭은 뭐야 어 엣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방금 뭐였죠? 들어서 소리지르고 갔는데? 에? 아 이게 이게 내가 죽는건가? 여러분 아무도 안죽은거죠 지금 아냐 아 윤뱅지 없어요 어 윤뱅지가 죽었어 윤뱅지가 죽었어 아니 바로? 윤뱅지가 노호죠? 윤뱅지가 노호죠? 그거 노호지 아 내가 왜 근데 노호지 왜? 다저것처럼 나부터 의심하는것은 아니 일단 노호 직업가! 노호 뭔데 몰라 어? 노호로구만 윤뱅지 실체 찾았네요 시민을 안해봤단 말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윤뱅지 윤뱅지 노호에요? 노호? 투표해 투표해 어떻게 알았어? 왜 죽여야 죽여 아이씨 노호 노호 일단 노호 들어가 윤뱅지 윤뱅지 산성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노호님 같아서 어 찔러봤는데 노호가 굉장히 당황했어 아니 근데 지금 한파트이다 보니까 내가 뭐야 줌인에 그거를 어떻게 흉내내야 될지 모르겠고 아 죽었다 그냥 줌인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도 줌인해봐야지 근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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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을 까라고 했으니까 직업을 깔아야 하는데 그냥 줌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아 이건 나 그냥 줌인이었는데? 야 이거 설정을 다시 완전히 제대로 해야될 것 같아 건너뛰자 두 번 들린다 이거 설정 열심히 해야돼 네 네 아니 역할 카드가 나오는데 그림으로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돼 너무 어려워 이거 사망하고 나서 되게 많은 거 네 인게임 내에서 인게임 내에서 인게임 내에서 C를 누르면 자기 캐릭터가 뭐고 무슨 능력 쓸 수 있는지 보일 수 있어요 음 근데 푼더님 그냥 줌인이었어요? 네 히미빙도? 어 뭐지? 농부 뭐? 나 뭐? 아 나도 노후였어 그냥 그냥 주민 응 나도 그냥 주민이었어 아 그럼 고로케님이랑 노후님이었어요 아니 카드가 아니 이름이 안 나오고 카드 얼굴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역할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탐정이 밖에 나갔을 때 마주쳤을 때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어차피 탐정 밤에 나가는 거 딱 한 번 쓰셔가지고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살인마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한 명만 죽일 수 있어요 음 아 그래요? 네 낮에도 죽일 수 있다고 그러던데 낮에 죽일 수 그 야만인은 이렇게 해볼까? 윤뱅지 낮에 죽었어 사망한 뒤에 사망한 뒤에 사망한 뒤에 윤뱅지 낮에 죽었다고? 아 밤에 죽었어요? 아 밤에 죽었어요? 밤에 죽었어요? 밤에 죽었지 밤에 죽은 거 아니야? 그 야만인 거기에 밤에 쿡쿡 자라고 죽었어 그냥 나온 거구나 범인 투표 시간 아 스파이크 덫 스파이크 덫 스파이크 덫 그 상인한테 사서 깔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렵네 그거 깔기 전에 밤이 돼가지고 첩불들 우리 집 앞에 낚아라야 하나? 낮시간 플레이어당 10초는 뭐지? 사람이 많을수록 10초씩 늘어난다는 얘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근데 솔직히 일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돼요 대장간에 뭔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열쇠를 사서 자기 문을 걸어 잠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 그거 남의 거 할 수 있는 줄 알고 윤뱅지 집 앞에서 해봤다 근데 내 거 다쳐가지고 놀랐어 principle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 원래 죽이러 그랬는데 그니까 죽이고 나서 이제 아 윤뱅지 이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지 말라는 set에서 거의 장굴려고 했는데 자 내 방을 잠그는 곳 자 제가 제가 지금 커스텀으로 맵을 바꾸었고 역할이 줌인 세 명 무당 탐정 심령술사 이렇게하고 공모자가 루머꾼, 도둑이예요? 루머꾼이 뭐지? 루머꾼? 이사.. 그니까 주민인 척하는.. 공모자들은 다 주민인 척해요. 뭐 그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야만인 척하는 주민 아니야? 흉내제가처럼? 아니아니아니 한번 해보자. 잘 모르겄다. 준비하세요, 준비. 샤우팅 내가 하실걸? 내가 갑자기 우워하던데? 나도 잘못.. 어, 나 못 들었는데? 그거.. 야만인 밖에 못하는 거 같아요. 그거 막 가면 안 될 거 같아요. 맞아, 야만인 밖에 못할 거에요? 경비병이 할 수.. 오케이? 너무 시끄러워. 오직 갑자기.. 여기 있으니까 소리가 갑자기 잘 들리네. 그러니까요. 아예 한 곳에 있는 진정인가? 아.. 스킬 쓰는 거 귀여워. 하하하 아.. 저 달리기 그거구나. 뭐야? 어우 깜짝이야. 난 하늘색이지롱. 루머꾼은 뭐고? 도둑은 뭐야? 내가.. 약초상인에게서 곤족버섯.. 아.. 허오옷옷?! 케스트.. 나도 케스트 하고 싶은데? 마을 개넓아. 여기 성공한 마을이구나. 흐흐 번족봐서 오오옷? 야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스킬을 쓰고 다니는데 당연히 번성할 수 밖에 없겠지 마을이 아싸 돈 감사 아 시장에서 사과 한길 구매하는 첫날에는 할 수 없습니다 얜 뭐지? 죽음의 마법사 철사덧 내 집의 철사덧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이거 좋다 으흥 상점! 상점! 철사덧을 설치했습니다 플레이어집에서 비밀 어? 자 과연 울지 상점을 찍기 상점을 찍기 보자고 응 서 상점을 찍기 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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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악당 돼보고 싶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건지 전혀 모르겠네. 헉! 2초 남기고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대요. 낮이 됐습니다. 얘들아! 누가 죽었어? 소범아! 아니 소범아! 소범아! 우리 소범이가... 소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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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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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정한 곳에 밤에 볼 수 있어요 누가 지나가면 그 직업을 볼 수 있는 거야? 네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근데 멀리서 봐가지고 제대로도 못 봤고 확실한 건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찜찜님은 아니였다 아니였어요 밤에 아니 나 길 못 찾아가지고 이때까지 재밌어요 미친 그러면은 여기가 투표장인데 저희 투표권 박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투표는 스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음 너무 많아 확실하는 게 정해졌고 그러네 나 죽이면 범인이다 구명 봤어요? 어? 뭐야 고로케가 내 역할은 참정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야? 무당 뭐야? 무당이라고? 1번 뭐야 얘 루머꾼이야? 난 역할 자체 이렇게 있어 아 이렇게 할 수 있네 아 맞죠 1번? 아 1번? 뭐야 이거? 어? 1번 저는 시민입니다! 그럼 난 도둑이다! 그럼 난 도둑이다! 여기 들어갔는데요? 아 나 왜 태워 수 있는 거야? 오죽이라고요? 어 뭐야? 풀어줘 자 죽입시다 아니 뭐야 풀어줘 아 아니야 아니야 죽이기엔 좀 그래 어 저 사람은 시민 같아요 어 어 이게 이렇게 막 곧 부자질 할 수 있구나 난 주민이다! 밤에 밤에 뛰어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빨간색으로 뜨더라고요 다른 플레이어가 맡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선택하세요 이게 뭐지? 뭐 뭐가 된다고? 아이씨 어 바닥에 뜨네요 어 도둑은 누구다 이렇게 아기가 뭘 선택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돌아다닐 때 손다가 그러면은 무당 손 손 보다 어 어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군요? 어 이제 핑으로 보인다 직업이 응 현나씨 전 참고로 응 말할 때 출민이에요 나 미션하러 가요 알겠어요 드럭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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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감시에는 사장님이 움직이는 길을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오오 근데 저한테 하면 의미 없지 않아요? 저 주민인데 근데 이거 아무데나 놔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싶은데 놔두는 것 같은데 응 여기 여기 놔두고 있군요 아까 고로케님 해놨었었는데 음 밤에 돌아다닌 그게 안 뜨더라고요 그럼 밤에 안 돌아다녔다는 뜻인가 여기 왜 잠겨있지? 어 어 그렇네요 어 이거 비밀 통로인가 아이템 쓰는게 아이템 쓰는게 무슨 뭐였죠 아 나에겐 패시브 아이템이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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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브금이 약간 디스 오브 마인 느낌 나는데 음 음 음 음 어 뭐지? 어 누구지? 나 누구야 방금 누구였지? 캐릭터 모습을 봐야겠어 네? 어 어 이거 왜요 집이 너무 멀어 아니 일단은 이거 지금 사장님이랑 어 뭐야 이거 쿤다가 죽었어요 헉 쿤다가 죽었어? 죽을 것 같긴 했어 근데 응 역시 직업을 깐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구만 그 다음에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도끼질 했거든 근데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누가 침입하면은 제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패시브가 있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당황해가지고 도끼 한 번 휘두르고 다시 도망갔어요 음 누구였나요? 그걸 몰라요 알 수 없음이라고 떠요 그냥 실루엣은 검은 실루엣처럼 나오고 아 아 일단 저 할 말 있어요 응 누가 저한테 독 썼거든요 제 집에 들어갔거나 저랑 마주친 사람인 것 같아요 독을 썼다고? 네 제가 지금 독해 당해가지고 목숨이 점점 죽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탐정이거든요 근데 탐정이 근데 아까 밖에 나왔을 때 준씨 아니면 사장님 캐릭터를 봤어요 그 두 캐릭터가 캐릭터는 보이는데 이름표까지는 못 봤어 뭐래 저 그거거든요 두표 심령술사 노호씨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같이 했었던게 노호씨였어 군다가 무당이라고 깠잖아 아까 전 그 자리 없었잖아요 아 아니면은 그러면 내가 까면 되는거지 나 곧 죽는다고 나 곧 죽는다고 노호씨 찍어 하여튼 저 아닙니다 노호 찍어줘 노호 어딨어 나 곧 죽어 노호씨 어디있어요 노호는 맨날 길을 못찾아요 나 곧 죽어 야 여기있었구나 오 나 곧 죽어 나 곧 죽는다고 아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불러드렸구요 해독재 아 마흔 이제 찾았구만 미친 나를 해독재 오 마지막 변론이라도 뭐 해봐 지거 뭐야 그는 들리지 않는다 어 이거 까봐 어 연뺑지 까봐 이거 어 된다 뭐야 어 탄 사람은 카드가 다르게 나오네 어 죽는다 아 카드만 보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죽는다 어떻게 생겼어 양아치같이 생겼어 약간 약간 목 목에다가 맛수건 걸고있고 하여튼 못되게 생겼어요 아 도둑이네 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찜찜아 그 상점 가가지고 사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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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일루와 이루와 일루와 아 아 아 아 죽었어 아 아 어떡해 아 여기에서 이거 고기 사면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거 신고해요 어떻게 해요 사장님 어 아니 신고가 돼 신고 되네요 ei 이 남편 사And 하지마 이 범인 투표에 아무도 참여를 안했대. 하하하하 캐롤티니 이메일 문자 어디갔어? 플레이트 보즈 오 덫을 밟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집에 문을 잠그거나 엽니다. 되게 비싸다. 플레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잠금장치를 부숩니다. 와 이런것도 있네. 그니까 도둑들도 제대로 뭔가를 하려면 아이템을 사야되네요. 저는 이제 죽을때가 온것 같습니다. 동그략 조금씩 플레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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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kilogram tym 우와 과장님 집에 진짜 과장님 어서오세요 기비민이었네요 크 prereoney ár QUEEN 다 technology 우린は request 스킬을 살 수 있어요. 망자들 스킬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나빰판은 어때요? 네, 그걸로 살아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돈도 뺏을 수 있어요. 맞아요, 돈도 뺏을 수 있어요. 아, 나 끼었다. 일단 대시를 사세요. 그거 영원이거든요. 대시? 누구한테 사는데? 그 망자들 있는 곳에 망자들 도시에서 키미미 이거 물건이네, 진짜. 물건이네. 물건이네. 높다니까, 키미미. 어서와요. 왜 이렇게 암살해서 대낮에? 대낮에 이제 해놓고 어! 이런다니까. 지가 돕 써놓고. 저세상 대시. 지가 돕. 윤뱅지 지금 저거 하는 거 같아요. 대시할 수 있어요. 20만원인 것 같은데. 대시. 아니, 가까이 오지마. 지가 해놓고 가까이 오지마. 지가 해놓고. 뺑 찍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난 못 가야겠는데. 난 길 잃었어요, 푼다님. 거기에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어, 화살표대로. 이거 알려주기는 하는데 난 알려주기만 할게 이러고 있더라니까. 아, 이거 각도가 잘 맞아야지만 뜨는구나.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살아 있는.. 사... 살. 암살. 안 되고 блог해. 아, 일어나서... 우리는 이런 거 안 보면 안 돼요? 아, 웃어 웃어. 하잘같은 걸 말고. 하잘말이! 하잘같은 걸. 하하. 유체 이탈. 그러면 이렇게 때문에 저도 빠뜨렸어 어? 유령이다 갑자기 너무 안 들리나 주님 주님 어딨어? 광장에 있어요 광장에?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안 들려 다시 돌아가야지 광장이 어디지? 여기 있나? 광장이 어딨니? 잠시만 잠시만 이제 들려요? 마이크가 잠시 전원이 나갔었어가지고 단둘이 남았네 사장님 집에서 사장님 침대 사장님이 조금덧고 그 앞에 고로키님이 널브러져 계셨어요 난 이거를 무슨 상황이라고 봐야 돼? 아무 걸 인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게임이 끝나지 멍청아! 저 액션이 보이나요? 어 아무것도 안 보여 고르는구나 아 이건 나한테는 안 보이는구나 이러면 그냥 왠지 저는 사장님이 그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디에서 못 살 수 있다는 거야 고로키님이 탐정이라서 밤에 움직일 수 있는데 사장님 집이 수상해서 들렀다가 거기 실린 짓 때 웃기겠다 그 뒤에 가면은 그런 수상력 아닌가 아 그러면 기껏 뭐야 저기요? 잘 가요 주님 아이고 멍청이 어떻게 된거지? 제가 숲삭했죠 고로키님 그럼 사장님은 뭐예요? 사장님은 밤에 죽인거고 아 진짜 하러가면 고로키님을 제가 바보다 숲삭했어요 바보야 바보야 이거 범인 찾아내면 게임 끝나요 이거 범인 찾아내면 게임 끝나요 아 이게 낮에 죽인거를 발견을 안하면 저렇게 가만히 있구나 아 이게 낮에 죽인거를 발견을 안하면 저렇게 가만히 있구나 아 이게 낮에 죽인거를 발견을 안하면 저렇게 가만히 있구나 음 어 뭐야 고로 심인 점프가의 진상 그리고 나는 키미민한테 실망했어 왜? 그렇게 믿었는데 왜 믿었니? 야하다 야 안나 믿어야지 아 근데 뭔가 약간 좀 게임이 좀 조잡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될지도 잘 모르겠고 적응이 안돼서 그런거 같아 그리고 일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어딨는지도 모르고 화살펴도 지 맘대로야 그냥 일기지 해야되나 싶고 이제 긴박하게 해야 돼요 게임 빠르게 빠르게 음 느긋하게 뭐 할 수 있는지 어 그냥 레저 하시나 오케이 설정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룰모꾼 그래서 뭐였어요? 네? 룰모꾼 능력이 뭐였어? 뭐 거짓으로 거짓으로 이제 막 종치기의 하를 한다던가 뭐야 그 사람 암살 어 암살은 나도 가능했어 하고 사람 분장 분장 따라있는 사람 근데 부장은 목소리를 따라할 수 없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배밍 맞아요 그 그 저도 사람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썼어 다시 보니까 둘째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 뭐야 그러면은 노호가 맞다는 거잖아 그 맞잖아 노호 키배밍 노호가 나한테 독수로 맞잖아 아까 아니다 아니 근데 저 밤에 마주친 분 누구예요? 그건 아니고 밤에 나랑 마주쳤던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마주쳤어요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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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장님 왜 마주쳤어? 아니요 저는 사장님 방 앞에 들어가가지고 아이템? 네 아이템 이용해서 누군가가 내 방에 침입하면 일어날 수 있게 바뀌어요 바꼈었어요 한 번 그거 내가 들어가면 그래 내가 들어가면 그래 내가 들어가면 그래 저는 나왔는데 사장님이랑 마주쳐가지고 사장님은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신 거였군요 예예 도끼 맞을 줄 알고 도끼 안을 그 아이템을 쓸 수 있는 건 낮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이템 창 열어서 그냥 사용하기 눌러놓으면 패시브처럼 적용돼요 아 아 밤에 쓰려고 해서 안 됐구나 밤에도 되긴 하던데 밤에는 그 님 그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님이 뭐라라 님은 두 번 다 살인마 했는데 맞아 바역다이 모를 거야 나도 몰라 그래 나도 몰라 퀘스트 깨는 거 보고 죽인 거임? 누구? 나 어떤지 참여 안 하더라 아니 그때는 어 아 맞아 귀를 몰라가지고 제일 가까운 사람 죽였어 아니 둘이서 사이좋게 걸어와서 그냥 쑥덕쑥덕 되더니 죽여버리던데? 그 퀘스트 할 때 죽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퀘스트가 없어도 죽 하거든요 응 맞아 맞아 그거 막 주우러 다니다가 퀘스트 하나 깨고 나서 그거 주워놓은 거 상점에 가면 팔 수 있어요 음 판매해가지고 돈 모아서 그걸로 가지고 저기 뭐야 아이템 같은 거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음 그 독은 제가 걸었어요 미안해요 뭐라고요? 나 아니야 그렇게 해 주님이었어 아니 어떻게 걸었어? 내 집에 티비패석 온 거야? 내가 집에 들어가서 그 가마솥에다가 뭐야? 그 저거를 하면은 사려해졌어 아니 사장님 그 질렀어요? 어? 왜 사요? 이거 나만 바꿀 수 있는 거야? 네 아니 여기 봐봐 열려있던데 나는? 사장님 코드 받으셔봐요 사장님 코드 받으셔봐요 사장님 코드 받으셨죠? 안 나 안되는데? 기억 안 나 짜잔 코드 받으신 거 같은데 이거 구매해야 돼요 귀 좀 터져 아 그래? 구매해야 돼요 나 이거 구매해야 돼요 번쩍 번쩍하네요 나 나 사장님 기억이 없는데 자기 왜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나 이쁘다 그지? 번쩍 번쩍하네 매영에만 모를 수 있다고 소스템 되게 이쁘다 사장님 이제 범인이시면은 멀리서도 번쩍 번쩍해 색상에서 골라봐 저희들 어디 어느 날 랜덤 되니까 헷갈린 없어요 에? 자 왜 안해 색깔아 색깔 넌 잘못 보고 있나 55만원이라고 색상을 받고 싶어 네? 55만원이요? 호스튬 하나가요? 아니요 5500원 5500원 5500원입니다 어? 그러네? 아 이거 색상 이거 잘못 적혀있는거 아이팸 구매 창으로 들어가면 5500원이에요 아아 놀래라 이씨 칠십 칠만 오천원으로 나와요 나는 그니까요 칠십 칠만 오천원으로 나온다 이거 와 어쩐지 칠십 칠만 오천원을 지른 것 같은 느낌 으희 chore 티빙 으흐흐흐흐흑 호스튬에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거지 오예 자 지금 커스투음을 좀 바꿨는데요 어 주민 세 명과 덧사냥꾼 의원 경비병 이렇게 하고 공모자는 야만인 밀수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밀수꾼 좋아요 그리고 낮 시간을 대폭 늘렸어요 이거 자켓 색깔 규정이 된다 어 좋아요 가보자 조금도 해 의상을 어떻게 받으세요 뭔 독을 풀 수 있어? 독 관리였을 때 마을 바깥쪽에 물량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해독제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그걸 몰랐다 아 나 또 평범한 거고 몰랐어 나 안 불어불어 와 나 근데 콘셉트 되게 이쁘다 이거 마음에 들어 반짝반짝 부럽다 짜잉 뭐야 헤어에 가서 오래되었으면 감나가는 동물해골 찾기 와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 영역에서 찾아야되는 건가봐요. 전혀 뭐가 안보이는데... 어? 잘못 봤나? 아, 어딨어! 없어! 뭘 찾으세요? 아, 퀘스트 받았는데 비싼 동물 해골 찾기예요. 지금 여기 저 파란색 영역 안에서 찾아야되는데 사장님 한때만 보이겠죠? 그렇겠죠? 아, 근데 와, 저 안보이는데? 퀘스트 어떡하지? 히힛, 힘내요 이러면서 가는데? 땅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고? 아... 아, 우리 장작분들 아니었으면 저희 퀘스트 영역 못 깼습니다. 진짜로. 그지갔네요. 해골 머리뼈만 찾고 있었는데. 와, 무쳐있을 줄이야. 우리 장작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 나 새하얀 해골뼈만 찾았지. 한 번 더 하면은... 자, 고로케 줌인입니다. 오, 밝킬이 됐어요? 어떻게 해? 응, 고로케 줌인이야. 고로케 줌인? 어, 거의 나왔다. 아, 여기 있구나. 또 가야돼. 퀘스트가 은근 단순한데 귀찮네? 이게 어딘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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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늘렸더니 진짜 오랫동안 퀘스트를 할 수 있네. 정난로에 비밀문서 태우기도 했다. 아니었어. 에헤, 나 퀘스트 다 했어. 나 퀘스트 다 했다. 퀘스트를 다 할 수도 있어? 택. 아... 제발... 첫하로 내가 되지 않기를... 네, 마피아 게임이에요. 조용하네. 내 집엔 아무도 안 오나보다. 아, 깜짝이야. 나 좋아. 시체 찾아 빨리. 시체를 찾아라. 율뺑지! 뭐지? 아니, 제일 범인같던 율뺑지가 죽었어요! 아니, 키밍이 어떻게 바로 찾았어요? 어? 그냥 찾았지. 키밍이 어떻게 바로 율뺑지 집으로 찾았어? 그니까. 어떻게 바로 율뺑지인걸 알았지? 아니, 그냥 눈앞에 문이 있어서 들어갔어. 아, 그런거야? 어. 키밍은 안 해. 또 노우씨 어디갔어? 너, 네가 누구 보낼까? 또 관짝 못하는거야. 노, 저기서 뛰어온다. 어, 투표 못해. 아, 너 물푼다 해요. 자, 일단 저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네. 고로케는 주민이에요. 음. 고로케가 주민이라고요? 왜요? 왜냐면 주민의 전용 스킬. 이동속도 증가를 쓸 수 있기 때문이지. 아하하하. 근데 이건 야만인도 쓸 수 있어요. 아. 그럼 고로케 야만인. 아니, 그렇다고. 제가 야만인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또 꾸어. 야만인이 질줄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야만인. 아니, 제가 야만인을 해봤으니까. 아, 근데 야만인 했었잖아요. 아하하하. 전 지겹게도 또 주민입니다. 저는 주민이라서 열심히 퀘스트하고 있었는데. 4초 남아서 못해. 뭐는 왜 주민이 이렇게 많아? 사장님은요? 어, 잠깐만. 저 주민요. 주민! 잠깐만. 이러면 주민이 넷이 되는데? 어? 이 중에 거짓말쟁이가 있다. 누구냐? 누구야? 일단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방금 사장님도 저거를 썼었죠? 그, 이 질주를 썼었는데. 어? 와아아아아아악 그럼 한 명은 이 중에 야만인이라는 얘긴데? 송금은 뛰어봐. 질주 써봐. 뭐야? 질주 써봐 질주. 질주 어떻게 써요? 써네? 질주는 질주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질주... 이 네 명 중 한 명이 야만인이야. 플레이! 어, 하고 누구? 찜찜님? 소범, 찜찜, 고로케, 플레임 중에 한 명이 저거라고. 야만인이야. 키밍이... 나한테... 어, 소범인 거 같은데. 이거 자꾸 모는 거 보니까. 소범이다. 투표. 의장님! 소범이가! 소범이가 벗는다. 나 아니에요. 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가 퀘스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방병 만들기를 시켜보자고? 아, 근데 그렇게 모든 스킬을 다 쓰면서 증명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니까. 어? 뭐지? 왜? 나니? 난다요? 난다 고래? 고래가 난다요? 야! 야! 푼다야! 해독재! 해독재 어디서 팔아! 해독재! 해독재 어디서 팔아!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밖에 밖에. 밖에. 아! 해독재! 필요한 재료 뭐 있어요? 필요한 재료 뭐 있어? 해독재 어디서 팔아요? 해독재. 근데 만들어야 돼요. 해독물약 미친! 마법사의 꽃이랑, 본죽버섯. 마법사의 꽃은 어디서... 졌지? 조졌다! 조졌다! 마법사의 꽃 아까 거기 있던거. 아줌마! 일단 곤죽버섯. 돈 아껴야 돼. 어떡해! 마법사의 꽃 어디서 팔아? 아이씨 마법 GR upload 마법물품. 마법사의 꽃? 니가 파니? 아닌데? 계신, 아잇. 해독재, 해독재 찾으시죠. 에. 어? 요기요. 오오 resistant 오으어! 고 noch 개 짱짱매. 근처에 가마솥이 없다는데? 야, 이거 그냥 마실 수도 없어! 클카카카카카 date 직겹 칕 vic 칙 ex AME 암 ㅎ하핫 아칼 됐다 나 살았어? 살았나봐요 피 채웠다 오 마법사의 꿈 마법사의 꿈 붉은버섯 어? 소범아 제발 살려줘 아멘 아 아 아 아 어떻게 보면 아까 버섯 파는곳에서 마법사의 꽃도 팔았어요. 그렇구만 에? 아무도 안죽였어? 뭐지? 여러분! 아무도 안죽은거에요 지금? 오우 아무도 안죽였어? 그냥 끝난거 같기도 하고 누가 날 죽이려고 밤에 막 찾아오고 말이야 누구야 어? 훈다가 막았구나 훈다를 죽이려고 했는데 막았어? 맞아요 훈다가 덧싸냈구에요 혹시? 에? 아니요? 그 경비병이에요 경비병 능력이 뭐에요? 경비병 능력은 바닥에 멋진걸 새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창으로 찌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밤에 그민들을 막았어요? 구하는거죠 저는 밤에 안 나갔어요 집에 있었죠 집에 있었는데 공격하러 왔는데 제가 약초를 물약을 만들어서 방어 물리하고 있었어요 llan치 오우미 찜찜 노오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니 정말 왜 진짜 왜냐하면 노오가 지금 본인이 시민이라고 주장 주민이라고 주장 중이라는 말이지 50 아 아까 혹시 저거 보셨나요? 다리쪽에 덧 scalak 발견 된거 발동된거 아 진짜? 덧사냥꾼이 혹시 여기다가 덧깔아 놓으신 건가요? 아 그거는 제가 얼음덧을 깔아놨습니다 제가 덧사냥꾼인데 얼음덧을 깔아 놓고 덫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야 근데 아까 전에 알 순 없어? 야 누군지? 손다시 경비병? 근데 저기서 왔다는 거는 찜찜님 아니면 고로케님이란 뜻이잖아요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지 반대로 근데 자기 집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아니야 아니야 밤에 되면 어떻게냐냐면 벤트 중에 아무 곳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요? 나는 집에서 시작했었는데? 뭐지? 아니야 아니야 벤트에서 나온 저도 집에서 시작했네 야만인 때 제가 야만인 때는 야만인 때랑 다른 거 아니야? 뭔가 직업마다 다른 거 같아 응 난 집에서 시작했는데 뭐야 이 머리 뭐가 떨어져 다르네 아 여러분 근데 미니맵 아래에 있는 저 세력 표시 같은 건 뭘까요? 세력? 모르겠어요 지금 파란색이 더 크잖아 빨간색보다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우세하고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건너왔는데 저를 죽이려고 온 거면은 되게 멀리 있는데 온 거잖아요 여길 건너서 아 패스트트도 해야겠네 죽이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노후님 집이 있는데 노후님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 집까지 왔다는 거는 노후님이 범인이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렛츠고 아니야 아니 품다님 품다님 정체를 안 거 아니야?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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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는 충분히 의심을 살만해 나 계속 죽으니까 나를 이제 근데 노후님이 계속 계속 세 번 연속? 나를 계속 죽인다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노후님이 어쩔 수 없는 게 스스로를 지금 주민이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후보중에는 아까 노후가 없었다고 플레임 고로케 생소범이었는데 노후는 일단 보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키비빅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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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데 노후야 삐친 거 아니지 노후야 삐친 거 아니지? 요기 좀 보고 얘기해줘 그래 나 죽이고 나 죽이고 행복해라 다행히 잘 살아보자 그래 저희만 없는 주민 하나 간다 아, 너무 손울리는 태어면 무슨 냄새가 날까? 하하 아니 잔인한 놈아 햄 냄새 무서운말 해 안 돼 아 이거 직업을 알 수 있는 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문제가 이게 오류인지 뭔지 몰랐는데 그 퀘스트를 하던 도중에 제가 물약을 그 아이템으로 만들었더니 퀘스트가 끝나지가 않아요 와! 도둑이야 도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호 도둑 맞아요 밀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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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노호는 계속 야만인이야 잠깐만 밀쏘꾼이라고? 야만인이 아니라 밀쏘꾼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소범이가 야만인인데? 에? 에? 그니까 대쉬를 할 수 있는 사람 노호 고로케 아! 노호가 아니라 고로케 찜찜 소봄 나 이렇게인데 소범이네 빨리 가서 조져야겠다 흐흫흐흐흫흐흐흫흐흐흐흫 민간인이 대시 스킬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큰일이야 왜 어떻게 된거야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소범이가 야만인의 소밖에 없었어 그걸 안거에요? 쿤다씨도 그걸 안거에요? 아니요 저 바닥에 깔 수 있다 했잖아요 제가 깐 위치에 밤에 누가 걸어다니면 거기로 소환되거든요 그래서? 3회 연속 저거야 미친 3회 연속 10인이야 아니 처음에 쿤다님이 경비병인걸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쿤다님 모두 죽이자 이랬는데 쿤다님 집을 못가고 있는거임 그래서 쿤다님 죽였어 노원님한테 아무도 죽여 아무도 윤뱅지 삼아 윤뱅지 삼아 근데 인간에 왜 아무도 안죽인거야? 못죽인거에요 아니 못죽인거에요 제가 물리학값을 썼거든요 나는 어떻게 죽였는지 몰랐어요 아 나 다른 캐릭터들 능력치 좀 아니 능력 좀 알고싶다 하나도 모르겄네 사장님 사장님 네? 여기 이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이름표 색깔 바꾸세요 랜덤으로 안하고 여기에서 이름표 색깔 바꾸면은 색상에서 색깔 바꾸면은 지정돼가지고 안 바뀌거든요 어디서? 이 아줌마 눌러가지고 색상 있어요 아바타의 색상 카드 있거든요 아바타의 색상 카드 있거든요 그쪽 들어가가지고 바꾸면 정XXX네요 야 나 악세서리가 다 있네 하장님 벚꽃도 많으신거 같은데? 산거 아니에요? 나 풀셋인데? 하장님 혹시 뭐 사셨어요? 게임사는데? 와 쫀다 나 등에 요상한 두루마리가 생겼어 와 화이트 블랙홀 오 우리 이사 색깔 다 맞췄다 네 아니 되게 웃긴게 뭔지 알아? 색깔이 다 다른데 다 고유의 색이 정해져 있어 참고로 사장님께 독을 건 것도 저였고 해독대를 드린 것도 저입니다 독은 나한테 왜 건 거예요? 진짜 병 주고 약 주네 하하하하 그렇게 능력이 뭐였어? 저 그냥 시민이었어요 시민인데 독을 걸 수 있어요? 퀘스트를 깨다보면 독을 만드는 퀘스트를 주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독을 얻었는데 둘 중 누구일까 생각을 하다가 왠지 사장님은 걸고 보니까 사장님은 아니겠다 싶어서 빠르게 해독대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린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빠른 사람 어부를 때부터 왜이래 빠른 사람 어부를 때부터 왜이래 이번엔 노은님으로는 주민되길 아 그니까 나 좀 주민되게 해주라 나도 다른 분 좀 해보자 공모자를 한 명 늘릴게요 소범님이 아니었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아 나 믿지 아니 나 길 찾고 있어서 길이 아 나 길을 못 찾아가지고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배 보면서 가야돼서 완전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비틀를 걸어 걷다가 곱다님한테 아 진짜 어둡고 맵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어? 민가랑 아주 멀어지는 거야 그냥 맞아 아니 난 집에서 시작을 안 하던데 맞아요 탭 누르면 맵을 좀 집에서 너무 어려워 야만인 그리고 직원 그거 능력은 의원 전데요? 저 시작과 동일을 죽으셨어요 의원 능력이 뭐야? 누가 궁금하면 의원이 의원이겠죠 그냥 직해 놀라면 알게 있어요 지변 사람들 암살 안 당하게 하는 거랑 누구 체력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두 번 회복시켜줄 수 있어요 어 일러네 아 의원이 그 의사구나 힐러야 힐러 아 힐러 아 힐러 경비병 탐정 덧사냥권 무당 을 이즈 어제 여기 고블린들 잔뜩 있다 에이저 제일 예뻐요 헬로우 에이저 제일 예뻐요 맞아 이게 제일 예뻐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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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I 끝도 없는 범임 님 분신 진짜 마주치자마자 날 넘어가가지고 너네 왜 갑자기 딱 고블린으로 바꿨냐? 원래에요? 아까전부터 고블린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주민 두명 시장 심령술사 탐정 으로 하고 공모자는 야만인 밀수꾼 도둑 이렇게 세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오 세명 그 이유는 공모자가 지금 너무 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2승 1팬데 그건 뭔가 묘하게 이제 정말 아다리가 잘 맞아서 운으로 이긴 것 같은 느낌 정말 아다리가 잘 맞게 우리가 다.. 다.. 말도 못해서 가옵시다 레고레고레 타고가 뭐야 아하하하 저거 스티커 받을 수 있어 받았는데 저거는 의도였어 그 뭐지 실키 클릭하시면 쓰실 수 있어요 이거일 것 같은데? 와 아린시 이 Heart 나 주민이야 아하하 오키 Anh윤 나 죽ino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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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있어요 달릴 수 있어 이제 걔 물었다 주 deg 근데 나는 그거 조절 못 해서 못 쓰겠더라 아 깜짝이야 사과 사과 뭔 소리야 이게 따라다니면서 빡빡거려 어 뭐야 아 더 오래되었으며 밤 나가는 낙댐도 있어? 네 낙댐 있습니다 어우 이상해 넌 뭐니 또 아유 뭐가 많네 다 뭐가 많네 사과 그만 농장이세요 혹시? 귀엽잖아 귀엽잖아 야구이 사인해 주세요 아우 나도 사인해요 사인해요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벗어드만 사인해 사인해 개웃겨 벗어내다가 아우 사인해 어? 오 이런 곳이 있었구만 부엉 사장 부엉 사장 아 나도 암살자 같은 거 좀 해보고 싶다 너무 빡센데 빡센데가 아니라 범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감각을 모르겠어 자기야 아니 다 팔렸어 흠 다 팔린거야 다 팔렸어 누가 다 났어 이치 주방 어둠 어디지 아우 길이 너무 어렵다 기계 처음인 오! 신기하다 개스트 개스트 오디션 개스트 그러면 빨리 가서 보호물약이라도 만들어야지 다음날까지 트라이크 자준이 없어 여기에 내가 마셔버리면 안 되니까 나 다음날까지 트라이크 자준이 없어 안 돼 흐흐흐흐흐흐 무섭다 이게 암살자가 세 명이면 세 명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 죽이면 끝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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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써볼까? 뭐지? 어? 나 상인한테서 뭘 할 수 있나봐요. 누가 죽었죠? 나 독에 당했대. 독에 당하졌다고? 본인한테 쓴 건가? 지금 내 자신한테 쓴 건가요? 조진 거 같은데? 노호 죽었니? 아닌데? 어? 내 손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어. 시체가 없어? 찜찜인가? 찜찜인가? 근데 왜 시체가 없어? 찜찜이 시체일지도? 찜찜이 아니야? 아니 찜찜님 집에 갔는데 없어요. 그래? 잉? 어디서 죽은거죠? 근데 찜찜님이 안보이긴 하잖아. 저기 근데 저 뒤져요! 찜찜이 시체일지도? 찜찜이 시체일지도? ㅇㄴㅆ 이거인가? 아이씨 테스트를 못하겠네. 이렇게인가? 아아아 나. 독! 나 죽어! 나 죽어 나 독갈렸어 그것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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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만들어서 내가 마셨어 바보예요? 그렇게 쓰는건지 몰랐지 어디갔지? 좋아 왜 제발 들어왔어요 혹시나 당신이 죽었을까봐 아아 아아 내 집에 가마솥에 풀어서 내가 걸린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집 가마솥에서 뭘 해야 그게 효과가 적용이 되는군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 뭐야 뭐야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가 죽었어! 에? 에? 어? 밖에서 죽었나 본데? 고르케는 낮에 암살 당하고 찜찜이는 밤에 돌아다니다가 한 번 막은 것 같은데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은 것 같다 빨리 모여봐 시간이 없어 개웃기네 아니 개웃기네 찜찜님 쓰러져 도끼장렬 어? 우리 셋만 투표할 수 있어? 힘들어! 늦었어! 유빙지 같아요! 유빙지! 왜? 유빙지가 아무도 내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고 본인 퀘스트 하러 갔거든요 퀘스트 하러 갔을 거라고 퀘스트는 근데 근데 이 둘이 살인마면 나 영락없이 죽는 건데? 키밍도 살인마라고?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키밍은 아니야 키밍은 아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한 명 뽑아야 돼 빨리 안 그러면 우리 망한다 난 유빙지를 추천해 아니 저거 어이없네 근데 근거가 너무 없어 소고미의 추리에는 근거가 너무 없어서 함부로 하긴 좀 그렇고 그건 맞아요 빨리 이거죠 다시 한 명 일단 푼다는 야마린 아니면 주민이에요 제 가속기 쓰는 거 봤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달릴 수 있어요 오우 이건 푼다님 아닐까요? 노호도 마찬가지네요 노호도 달릴 수 있네 어? 노호도 달릴 수 있네? 주민이야 왜냐면 저도 달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 지금 여기 살려있는 내가 보다 푼다님인 거 같아 노호님은 주민이야 이번에 푼다님이야 이거 푼다님이야 이거 얘들아 투표해야돼 난 윤빙지 나 푼다 푼다 개 어이없네 갑자기 왜 나야 푼다 뺑진 같은데 이거 아 푼다를 헤쳤어야 된다? 나 그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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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저 왜 이렇게 푼다님 왜 당부세요 열심히 미션한 죄밖에 없어요 빨리 무죄를 증명해봐요 빨리 무죄를 증명해봐요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떻게 무죄를 하하하하하하 저 그냥 서있었는데 소호님이 푼다에요 이러지 않대요 난 무죄를 하겠어 나 무죄로 하겠어 아니 내가 봤을 땐 키밍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희 세 명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푼다님이 아니 푼다님이 아니 푼다님 맞다니까 아니 다들 여기 서봐요 지금 흩어져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세 명이 남아있잖아요 네 암살하려고 과장님 일로 와봐요 네 진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암살하려고 제모 죽이면은 인천풍기해져요 쓰세요 쓰세요 아 아이템 줬구나 근데 이런거 준다고 딱히 신용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야 하하하하 하지만 감사의 마시겠어 하하하하 이거 왜 저거 안되지 아니 내 집 가야돼 암살이 당한거래 얘들아 밤 된다 밤 아니 이거 푼다님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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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푼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거지 이제는? 아니 이렇게 대놓고 고르케가 죽었는데 아하 단서가 전혀 없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반응 안한거에요 제가 투표 두개인거를 밝히면 제가 시장이라는걸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걸 대놓고 내가 나 투표 두개있어 하면 내가 시장이라는거 밝히니까 난 죽겄지 아 나 일부러 그렇게 유도한거야 내가 그 투표로 감옥에 가져지면은 나 시장인데 이러고 정책 깔려고 했어 일단 이번판은 무화사히 지나갔으니까 일단 보호물량 써서 버프를 갖고 아니야 고르케 집을 탈자 나 죽이려고 오는거 아니지? 아냐아냐아냐 진짜아니 사장뺑지 푼다 같다고? 응응 이게 맞지않아 이거 100% 키비빙입니다 아니야 사장뺑지 푼다 이거 100%야 자 윤빙지가 아니라는거 저 증명할 수 있어요 응? 아우 갑자기 저 윤빙지 아니라는거 증명할 수 있어요 방금 윤빙지가 고르케 집 털자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술사 패시브에요 남의 집 털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바로 제가 심령술사구요 그거는 도둑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둑이 상자에서 물건을 꺼낼 수 있어요 그니까 뺑지는 도둑입니다 또 키비빙이다 아니라니까 어? 야불이 겁나 잘 그럼 지금 둘 다 심령술사 스킬을 갖고 있는거네 그니까 둘 중 한명이 도둑이고 한명이 심령술사인거네 저 고로케를 봤습니다 그 심부리면서 다녔겠냐고 고로케 봤어요 탐정이에요 그럼 죽였겠지 니가 반론의 여지 지금 죽어있는거임? 고로케 죽어있는거임? 고로케 죽어있는거임? 이걸 봤는데 탐정이었다니까 찜찜도 봐요 찜찜도 봐 어어 봐봐 어어 쿨타임이야 안돼 아 쿨타임이 있어 거짓말쟁이 아 됐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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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이게 뭐냐 오케이 윤뱅지다 어? 윤뱅지 땅땅땅 얘들아 시간 없어 빨리 죽여 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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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뱅지 죽여 왜 윤뱅지 윤뱅지가 그럼 도둑일 수 밖에 없지 음 도둑이네 되게 고분고분 하시네요 반론을 안하는거 보니까 어 도둑이 들어버렸대 아니 그 들렸어요 고로케 집 팔아야지 응 아주 작게 슬 순간적으로 들린걸 제가 들었어요 아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랑 그 서로 겹치는게 있구나 좀 판단하기 헷갈리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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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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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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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을 좀 섞어놨네 죽먹되게 음 자 그러면 윤뱅지가 도둑이었고 그럼 이제 야만인이랑 밀수꾼 남았네 근데 밀수꾼 웃긴게 그 찜찜님을 제가 봤는데 이상한 고블린이 등에 등찜을 메고 있는 오 뭐야 뭐야 푼닭 푼닭 아하하하 이거 뭐야 핀찍였는데 왜 어 푼닭 푼다야 푼다야 아니 이거 뭐야 푼다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노번뛈 언제 죽었어 아니 이게 뭐야 야 빨리 푼다 조져 아니 푼다가 대놓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장님 아이 핀찍고 싶었는데 이게 이럴 아니 이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 이 게임은 뭐가 잘못됐어요. 나쁜 놈들! 아니 핑을 찍고 싶었을 뿐이라고! 잘가라 푼다. 이 악랄한 악마녀석.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 코앞에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시장이었습니다. 왜 잘못입니다. 석고 대제합니다. 그럼 찜찜이 저거야? 밀수꾼인가? 석고 대제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 처음에. 그렇게 된거였구나. 예 마을사람 승리! 잘못 눌렀다고? 잘못 눌렀다고? 아이고! 그게 틀렸네. 형 어이없는 상황이었거든. 아니 찜찜은 왜 죽은거야? 아 맞아요. 아니 왜 처음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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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시작한다고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오다 밟은거야? 아니요 이게 처음 시작할때 다같이 시작하던데요? 그니까 감이 되면은 공모자들끼리 다른 곳 말이 끊겼어. 다른 곳. 게임이 시작하면 다른 곳. 지하.. 지하같은 곳에서 시작을.. 윤팽지 어디갔어 얘? 아직 안왔나본데? 영혼이 안돌아왔어. 영혼이 안돌아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에 초점이 없어. 눈 돌아왔다. 눈 돌아왔어 지금. 말해봐 말해봐. 윤팽지 말 끊겼어. 아 그래요? 그 공모자들이 지하실에서 시작을 하는데 각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 비밀 통로로 가니까 뭔가로 막혀있는거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는 폭탄으로 뚫었어야 될 공간이야. 내가 뚫었어야 했어. 근데 그 앞에서 왜 안되지? 해가지고 마우스 클립 막 하다가 침찜님을 이렇게 반갈죽을 한거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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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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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틸케일망에서 폭탄에 죽었다. 아.. 아.. 집에서 안 죽었네. 그런거 같아. 진짜 집에 없었는데 죽었더라고. 그니까 내가 그 중간에서 터널에서 죽어가지고 내 시체가 비쎄서 던졌어요. 아.. 발견을 못하는 위치에 있었구나. 네. 게임 진짜 허술하다. 야 푸따. 죄송해요. 내가 푸따 라고 했지. 푸따가 두 명을 죽였네. 야.. 기가맥히네. 아니 그러고 팀 찍는게 있길래 오 이거 뭐지? 하고 다 클릭했는데 너님이 갑자기 아니 내가 아.. 아 이거 내가 뚫을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떨렸어. 갑자기 나 간상미에 올라가 있는 나라 갑자기 사사삭하고 갑자기 사사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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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다른거 푼다. 아니 이게 아.. 정말 이런 게임은 나도 쓸래. 스티커 어떻게 써. 사과할래. 휠 클릭 휠 클릭 휠 클릭하면 일단 커스텀 저기 가가지고 사과 등록해야 돼요. 커스텀? 어? 우르르 아웃 야 티 두르니까 사과가 되던데 등록하고 오 티 오 티 오 티 티 티 티 없어요 어? 다 썼나? 없어요 나는 사과가 없네 사과 없어 나는 사과 있는데 없냐 사과가 있어요 여기 스티커 나 왜 없어 그냥 휠 누르고 휠 누르고 거기에 스티커? 창이 있어요 그림 감정표현 아 감정표현을 누르면 스티커가 나와 그 감정표현 옆에 화살표 누르면 어 아까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거 박아주네 이거 미안하다는 뜻인가? 아 제발 제발 사과 좀 그만 사과 좀 그만 여러분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은데 한 판 더 해볼까요? 네 저 이번엔 살고 싶어요 죄송해요 아 진짜 너무 다들 제가 아무나 막 죽이지 않을게 제일 웃겨 진짜 겸비별 다재 들키지 않으면 다 썰 수 있지 않을까? 미쳐나 근데 쿨탈 1인당 1명밖에 못 썰긴 해요 제가 아까 썰어봤는데 하루에 1명 썰고 나니까 꺼지더라고 밤에 썰었으면 돼 그래서 내 방을 그렇게 기웃기웃 갔다 왔다 간 거야? 에헤헤 아 그 소범씨 집도 갈라다가 잘못 들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숙련도가 낮아서 그렇지 지금 원래 살인마 3명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8명 중에 그쵸 네 한번만 더 해보자 네 발뺌이지 않았는데 준비 준비 2는 둘러줬어요 준비 준비 훈다 준비 어 왜 안됐어? 됐었는데 시민이 재밌네 시민이 아 시민이 재밌네 마음 편해요 맞아요 마음이 편해요 치민이 Students 끝 Las Vegas 파이팅 folding 오오오오오오오0 이게 걸리네 야만인인가요0 야만인공 학원 능력 익는중 음 음... 오케이, 알겠... 아, 계속 질린다... 호에에엥... 이래아? 호에에엥... 호에에에엥... 아, 나도 캐스트! 여기 없네? 아 여기서 살 수 있구나 뭔 소리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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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깜짝이야 맵 뚫린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니 퀘스트 주는 인간 어딨어 어 깜짝이야 퀘스트 주는 인간 어딨어 화살표 밑에 있잖아 잘 찾아봐 퀘스트 주는 인간 어딨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여깄다 뭐야 왜 이런데까지 오라그래 아 양초구하기 이미 내가 사버렸지롱 고로케 중요한 직업이에요? 고로케 와봐 고로케 고로케 되있다 음 이렇게 있구나 되게 멋있다 되게 잘 되어 있네 고로케 고로케 님이 필요한게 있어 보여서 고로케 님 고로케 님 네 뭐 이런거 아트 양도도 돼요? 어디 계세요? 고로케 님 흠 졸음 차라리 조용히 5 7 이거 완전 잔심보는 꽃, 잔심보는 꽃이구만 왜 따라오시죠x3 이거 말했으면 안하시지 뭐지? 뭐지 왜 암살이 안되죠? 말하면 주변에 들릴까봐 암시장 이거 하나 사자 그러니까 클릭했는데 왜 안될까요? 아 아 암살 두번째날부터 돼요? 아 나 첫날부터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올라갑시다 어디로 가야할까요 일단 나가고 생각하죠 누구를 죽일까요? 한명만 그니까 한명만 죽일 수 있는거지? 네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되요 뭐 아무데나 가요 나 지금 누가 누군지 역할을 알 수가 없어서 아무나 죽여 아무나 죽여? 아 키밍 죽이다 키밍 키밍을 내가 암살하려다가 실패했거든 노란색집 노란색은 뺑지일텐데 아 키밍구나 여기 아 이렇게 온오프식이구나 그렇구먼 밤에 마을 보는것도 꽤 멋지네요 아 아 좋은 아침 뭐야 내 집 왜이렇게 해변가에 있어 하이 해변가요? 안녕하세요 하이 누가 죽었니 옆집이네요 여기 여기? 어디야 흑 키밍이 죽었어 키바밍 형 네네 뭐야 어 뭐야 윤빙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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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죽였어 니 길이 찾을 수 있다고 니 길이 찾을 수 있다고 뭐야 어 어 뭐야 뭔소리죠 윤빙지가 소범죽였다고 방금 알람뜨지 않았어요? 응? 진짜야? 그거... 개망했네! 개망했네! 나한테 아저씨! 난 몰랐지 아 됐어 나한테 해 나도 해 나도 나도 해 망했어 망했어 나도 해 일단 나부터 죽여 민망해서 안되겠다 미안하다 윤뱅지 나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 알람이 왜 나한테만 뜨는건지 어떻게 알아 빨리 죽여 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 죽여줘 무색하시네요 아 빨리 집어넣어 나 쏙팔려 지금 와 나 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용납했어 미안하다 윤뱅지 다시한번 미안하다 탭댄스 탭댄스 윤뱅지 그래서 턱아 한말씀 다음 밤에 당신이 죽을수도 있으니까 아 나 미련이 없어서 으아아아아아악 으악 아으 쪽팔려 어 사장님 죽었네요 어 사장님 야만인 맞죠 에에에 아니 그 뭐야 우리 지금 되게 개판났었어 죽어있던 사이에 왜요? 크흫 그니까 그 내가 아까 키미밍을 암살하려고 했거든 근데 첫날부터 암살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키미밍이 어 왜 왜 이렇게 저한테 붙으세요 라고 의심했잖아 그래서 아 밤에 키미밍 먼저 죽여야겠다 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낮이 됐는데 이제 시체 찾으려고 다들 돌아다니던 와중에 공지가 뜬거야 윤뱅지가 소범을 죽였다라고 난 근데 그게 전체 공지인줄 알았어 그 전체 공지가 아니라 그 살인자한테만 나오는 공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고 와 방금 윤뱅지가 대놓고 소범을 죽였다고 떴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윤뱅지도 살인범이라는 걸 알리고 나도요 살인범이라는 걸 내가 자백하는 꼴이어서 너무 촉팔려서 저를 빨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아하하하하하 개.. 개 망했네 그래서 지금 이번판에 진짜 망했습니다 개 웃겨 아니 이거 이거 편집 가능?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얼굴 완전 시뻘개져가지고 와아 너무 황당하더라고 이거 좀 숙련도가 필요한거 아니 공지가 된다는걸 왜 그 누구도 얘기를 안해준거야 그 누구도 몰랐으니까 그동안 킬이 잘 안났어가지고 낮킬이 잘 안나가지고 아 우리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 사장님이다 이거 사장님이다 이러고 나가고 있었는데 나가기 1보 직전에 찔러 죽였어요 저를 아 그랬어 나.. 저희.. 저희집 문 열려있었어요? 나 잠그온거 같은데 왜 열렸지? 문도 열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따개로 여신건가 그냥? 포탈로 인도를 어떻게 하지? 포탈로 인도를 어떻게 하지? 아 기다려? 아 개어렵네 왜 안오 여기서 할 수 있는건 없는거 같고 저쪽 3개에서만 가능한거 같은데 우리 윤뱅조 떨끈한거 야 진짜 미안하다 나머지 한명은 누구에요? 그렇게 아니야? 누굴까 한번 잘 맞춰봐요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을텐데 어째 밤에 어.. 오케이 오케이 왜 안오냐 빨리 와라 유병아 뭔소리냐고? 이렇게 오래 걸려? 뭔소리야? 나 이렇게 오래 걸려? 나 이렇게 오래 걸려? 어디 터지는 소리 안났어요? 다 찾은거 맞어? 응 어 3명 다 찾아서 유병아 포털로 인도하기 남았는데 한명 방금 들어갖고 두명이 안오네 유빙지가 터뜨렸어요? 뭘 터뜨려 아무것도 안했어 왜 들어와 어이건데? 여러분 스킬 배워서 삶에 대한 집착 그거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여기다 뭐 타고있지 어 어 맞네 관전 스킬이야 관전 스킬 뭔소리야 이거 그러고 싶은데 얘네가 안와 아 잠깐만 니 알보다 한명 더 있잖아요 아니 미치겄네 진짜 윤뱅지 왜 죽었어 아니 왜 어따라 왜 죽어? 처형당한거 아닐까요? 아 독딜로 죽었다보다 어딨어 인가 왜 죽어? 김지훈씨? 아아 미안해 지훈 아 개웃기네 이렇게 된 이상 뭐라도 해야겠어 혹시 독딜로 자살했어요? 엔쥬이 아니 독딜로 죽었어요 누가 내 우물에다가 독을 두 번이나 샀더라고 두 번이나? 아 왜 중복도 돼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두 번 넣었다는 아 아 다른 사람들이 그냥 퀘스트 하다가 독약이 생겨가지고 그냥 윤뱅지한테 쏠았나 보다 시민이 보여줘 노후님 노후님 노후님한테는 우리 말 안 들리지 노후님이 살인마 한 거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노후님 목소리 들은 거죠 방금 음 노후님이 살인마야 아 그니까 밤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아 노후님 왜 또 살인마야? 노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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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가리마지? 노후님 어디갔어 이러고 거기인가? 근데 한판 걸으긴 했어 노후님 노후님 잘 잔다 오 살아있는 사람은 돈을 줄 수가 있네 그렇게 노후 시간 없는데 뭐 하는 거지? 그러게요 왜 아무도 안 죽이지 어! 그렇게 일어났다 어! 어 들켰다 어 들켰나 방금 누구야 방금 누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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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누구야 하하하하 개 웃기네 개 웃기네 개 웃겨 우리 집은 왜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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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킬 배웠어 유산 남기기라는 스킬 배웠어 일단은 이걸로 돈을 줄 수 있대 오 자기 전에 독을 마셨어 하기는 독을 마셨어 되게 상생하게 나온다 제가 되게 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마셨어 그래서 구라를 칠 수가 없어 누가 넣어줘서 하하하 나 왔다 특이하게 김인지 집 안에서 사망한 거 하하하 아 잘했는데 암살 진짜 잘했는데 아 나도 진짜 되게 잘 되고 있었거든 진짜 미안하다 나 여기서는 나 못 죽이고 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하하 아니 근데 사장님은 나한테 걸렸어요 아니 근데 어이가 없네 나? 무슨 변명을 하냐고 거기서 내 내가 왜 걸렸어? 공맹기는 왜 죽었어? 사장님 처음 첫판에 얘기한 걸로 보고 따오던데 누군가 죽임을 당해졌어 뭐야 갑자기 왜 또 또 죽임을 당했을까 아 소범씨가 죽었고 어떻게 아니씨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김병진은 갑자기 죽었을 때 어떻게 저런 아 여기 봐 어 나 죽었어요? 아 너.. 그렇게 간거 같은데 그니까 준씨의 독 꽂은 건 저예요 아 아하하하 너무해 준씨 자기 독 나도 걸었는데 근데 준씨 저거였단 말이에요 하하하 좀 늦겠다 준씨가 저거였어 노우님 집 놀러가서 노우님 안녕하세요 노우님 지금 뭐예요? 하여튼 칼을 질러주겠어 사장님이 이거예요? 준씨가 이거예요 이미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그리고 아까 그.. 준씨는 자빠져기하고 그냥 서둘러 개웃기 지금 살아남은 거 푼다시가 없어서 포메노키스피 썼어 고로켓님한테 지금 아까 돈 줬어 아침에 오기 직전에 저희집에 사리마가 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뭐야 저거 자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하아 나 탄종이였는데 죽기 직전에 도망쳐서 살았거든 탄종 자격 박탈 아니 저 심지어 노우님 집을 두 번 갔었거든요 약간 코난 범인같은 실루엣으로 보여가지고 누군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시장일 가능성이 두 번이나 끓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장인가? 이러면서 말 걸었는데 나이 죽였어요 일단 왜 이렇게 끊다고? 하하하 아니 이 영혼들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아 치고됐어 죽었어 아직 안 왔다고? 숨다가 죽었어 당신 둘 중 한 명이다 어떻게 이렇게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말할게 난 영매사야 어떻게 되냐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맞아? 하하하 키밍밍씨 한번 확인해봐 아니 유령들이 많아 하하하 여기인가? 영매사가 그거 확인하는 건가? 심령술사? 어딜가? 어디라? 저 비밍의 직업은 민달밍은? 아니 여기 미션을 하고 있는데 농부 많아요 말을 안 와요 그러면은 농부다 나는 시장이거든 흐흫 걸렸다 말을 너무 잘 하시는군요 나는 시장이거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유령분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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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코코 지가 마련을 키워 주겠다 코코 네를 모을 수 있지 않나 계속? 코코 지 밑에 제가 도망진 거야 뭐야 코코 지 밑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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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꽃바티네 재밌구나 아 이쁘다 아... 살인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정말 우매했네요 우매 우매했데 아... 아부사님도 다 죽였잖아요 그거 실수였잖아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로 두 명이나 죽였다고? 저도 실수였어요 바보들의 모임 오 레벨업에서 하품이라는 감정표현을 얻었다 해보자 경험씨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어디 보자 감정이라서 그런가? 왜 감정표현 안 떠 하품 언제 해요? 하품 언제 한 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됐어 이제 할 수 있어 어 어떻게 사랑해 하품한다 모여라 진짜 소리도 나네 나 이거 받았어 아 뭐야 이거 내게 뭐야 네가 뒤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포탈도 만들 수 있네 물론 무늬만 포탈 나도 뭐야 나 왜 감정표현 안 돼 적응 되니까 재밌다 적응 되기 시작하면서 좀 재밌어 지고 있어 응 뭔지도 몰랐는데 혹시 뭐든지 해봐야지 아는구만 감정표현 단축키는 뭐지 맞아요 진짜예요 어 되네 유다 감정표현은 유고 이 스프레이는 Z고 사과는 T야 응 진무는 제가 따놨어요 죽기 전에 아우 정말 지루하구만 아우 시시하구만 준비 나세요 아 왜 다 안되지 안죽기가 왜 다 안되지 이번이야말로 잘해봅시다 살인마들 어 힘들다 이번이야말로 잘해봅시다 살인마들 걸린다면요 화이팅 퀘 퀘 퀘스트 할거야 퀘스트 하러 갑시다 퀘스트 퀘스트 아 맞다 이거 화살패트 하러 가요 아 저희구나 난 도움이 좋아 이건 간단하지 뭐야 이거 이게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 오 느려 으으으으으으으 핳핳핳핳핳핳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하핳핳핳하핳할게요 쟤 개빡치는데 열일 중 세 달의 빈 중 데미야 내려지는 거니? 데미는 하고 계시군요 이 중 이 중 엉? 뭐지? 엉? 에이 형 아 위쪽인가 보다 어디로 와야 돼? 시장은 집이 고정이라고? 아아 아 그럴리가 그건 아닌거 같아요 그냥 우연히 일치이지 않을까? 고로케가 갈수록 말이 많아져 되게 귀여워 왜 웃어? 아 아 아 아 아 우리 멤버들 되게 초창기 때에 비해서 성격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성격이라기보다 인상 원래 성격이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점점 이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바뀌는거지 난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 아 어 설마 왔군 왜 안 때리지? 하아아아! 살았지롱! 하하하하하하 난 보호받고 있다고 우매한 놈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매우 당황했을 것이야 아아 옆집 죽었네 최대한 가까운 옆집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왜 살아있지? 하하하하하 여기 살아있는데요? 나 퀘스트 완료가 갈거야 어딜.. 어디를 죽였을까? 어? 아 여기가 뺑기잖아 누구지? 엄청 가까운 곳에서 죽었을텐데 어딜까요? 왜요? 왜요? 어 이거 이제 실체 밝혀지면 얘기할게요 궁금하게 만드네 시체! 시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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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헤엑 푼다 어? 누가 찾으신거죠? 제가 찾았습니다 와우 자 다들 모이세요 다 모였습니까? 다 모였습니까? 다 왔나? 자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 투표창 닫구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살인자 3명이 저희 제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퀘스트를 하면서 보호물약을 적용한 상태였고 한명이 때려서 보호가 발동되니까 세명이 막 저를 도끼질 몇번 하더니 어 안되네? 이러고 바로 나가서 누군가가 죽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나오면서 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거야 라고 추측을 해서 고로케가 제 바로 옆집이어서 고로케 집을 봤는데 고로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뱅지는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 왜요? 왜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제 가까운 집 주변을 이렇게 다 찾아보다가 푼다씨가 죽은거를 확인을 했어요 음 그렇습니다 살인마 3명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이상한 노란색 막 오로라가 피어나오면서 제가 죽질 않아서 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지금 고로케를 죽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아니 왜 저 이건 뭔 스토리야 나도 어이가 없어서 왜냐면은 사장님 집에 갔다가 바로 옆집에 갔을거 아니야 그러면 고로케가 죽었어야 됐다고 살아있잖아 어? 야 이거 엄청난 추리다 어? 맞는 말인거야 형들 왜 추리에요 한번 죽이고 어 죽이고 우리 신령술사씨가 그거 밝혀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추리가 진짜 여기 해독제를 버리고 가겠습니다 독에 당하실 분은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세요 어? 아닌가? 뭐지? 저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니요 고로케님 그거 얘기해줘요 저거 샀어요? 어떤거요 아니요 제가 안 샀어요 안 샀어요? 내가 샀어요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일단 나 살려 나 무죄 살리라고 뭐야 자 해독제 다시 줄게 해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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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봐 볼 수 있는 사람 직업 봐 아니 이거 맞아요? 아 죽어야 할 수 있어 아 훈다를 알아본다고? 직업 알 수 있는 사람 지금 누군가 대놓고 얘기하면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다같이 여기 붙어가지고 확인이라도 합시다 손다 엉덩이 해줄 수 있게 뭐야 저기요? 아 야 빨리 퀘스트하러 가자 오케이 어? 어? 나 해골 찾음과 동시에 밤이 돼가지고 지금 없어진 거야? 혹시? 버그 걸린 거예요? 아 아니구나 다른데로 지금 리스폰이 바뀌었구나 깜짝 놀랐는데 어? 뭐야 안에서 안...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 누가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같이 가요 가자 이 길 이거 찜찜이다 뭐야 아니야 아니야 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네 사장님 알고 계세요 저 심령술사예요 심령술사? 어? 잠깐만 심령술사시라고요? 이미 말해버렸는데 아 아 저랑 같은 실수를 한 줄 알았어요 찜찜이가 누가 죽었다는 거를 알고 있길래 그래서 나처럼 똑같은 실수를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심령술사 스킬이었어요 아직 시... 시... 이거 시체가 발견된 게 아니라 여기 이거 회의시 소집한 거잖아요 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라고 누가 떴는데 지금 없는 사람이 안 떴어? 안 떴어? 낙회가 그냥 못 맞나봐 찜찜아 미안해 나 왜 이렇게 오늘 트롤짓 하지? 미쳤나? 게임 감이 다 떨어졌나봐 아 진짜 소장님 때문이에요 키미밍씨가 없네요 사랑해 어 키미밍 죽었어? 사장님 저 대신 호모 물려 대신 사주세요 키미밍이 죽었나봐 키미밍이 죽었으면 고로케 보내는 게 맞아 고로케님 가자 그냥 그래 고로케 아니야 지금 제일 못 깨운 게 누구야 이게 뭐야 노우잖아 노우는 맨날 기딜어 저런 걸로 판별하면 안 돼 하하하하 자 가져봐요 뭐야 너 어떻게 죽여 여기 가까이 다가가서 포토해 노우가 가져갔어 제가 가져갔어 고로케 가자 아 진짜 모르겠네 이번판 이번판은 아마 살인마가 승리하지 않을까 아니 누가 죽어가지고 어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 여기가 고로케님이 되게 덤덤하게 네 이랬어 그냥 공지 뜬 거 보고 그렇군요 이렇게 한 거 아닐까 하하하하 나 되게 나 느낌 이상했는데 아 그래? 그럼 죽여 얘들아 뭐야 왜 안와 아악! 나한테 동물약 던졌어 동물약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정체 숨기는 물약 아니야? 어? 뭘 던진거지? 뭘 던진거지? 왜 말을 안해! 말을 해! 유령이 돼서 말이 많아질려나? 말하고 가야지 이상하다 뭐예요? 자 봅시다 카드 자체가 타있네요 아 밀cios군이요 아아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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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니요 동물의골 도대체 어딨어? 여깄다 어? 뭐가 있다는거지? 아 저 퀘스트 중에 찾았나? 어 됐다 설마 이번에도 노호가 배신자는 아니겠지? 뭐야 이거? 아 뭐 시체는 발견 안해도 되겠죠? 귀찮으니까 이거 바닥에 떨어져있는 아이템도 되게 잘 찾으면서 가야돼요 안 됐다 안 됐다 나 지금 상당히 위험한거 아니에요? 흫 아 너무 더벌더벌 하고 다녔던거 같은데 제발 한 20초 남겼는데 그때도 안오면은 내가 산거고 뭐 들어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4 3 2 1 안 들어오는데? 어? 오 오 오 마이 가 아 다른 사람이 죽었어 찜찜이가 죽었겠다 맞네 찜찜이 능력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구성에 있어 자구요 찜찜아 simplemente 해 키미밍 흉기에 찔려 사망 찜찜님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찜찜이 죽여야 될 상황이었잖아 쟤 사령술사인데 아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한거야? 아니 죽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찜찜하 이러길래 누가 발견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100% 찜찜이가 죽겠구나 싶었지 어? 뺑지! 그럼 뺑지 노호인가? 아! 투표권! 어? 노호다 아니 또 노호라고? 아니야! 뺑지 노호 맞는 거 같은데? 일단 노호부터 보내자 다행히 투표권을 보내자구요? 지금 뺑지가 갖고있지 않아 노호 먼저 해요? 아니 근데 노호가 또야? 이거 약간 버그 아니에요? 아니 너 반응보니까 맞는데? 영랑없이 맞는데?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영랑없이 너잖아 노호야 정직한 녀석 수진아 나를 자꾸 뺑기는 어? 수진아 왜 투표 안해? 나를 자꾸 몰아가면 했는데? 아 아 이거 시간 다 지나야 되는구나 어어 어어 아니 왜 왜 이렇게 자꾸 노호만 걸리지? 이거 이상하네 바늘 다시 파야되나? 어? 나 나만 죽이려고? 어? 이 게임이 노호를 좀 소화하네 돈 돈 털어 갈거야 아이씨 나닛 나닛 도망쳐 나닛 난 이제 35원이나 있다고 와우 와 정말 부럽다 독에 당했다 어? 아 뺑지 왜그랬어 뺑지 아 뺑지가 그사이에 넣었다 해동 해동물약 쓰러 가야된다 이거 죽이고 아냐아냐 해동물약을 쓰지 말고 회의를 열어 회의를 열라고요? 어 저 해동물약 있는데요? 오우오 아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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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이에 죽을 수 있어 암살 당할 수 있기때문에 아 그런가 어 일단 빨리 불태울 저 레베만 당기면 돼 저 레베만 당기면 돼 과장님 일로와봐요 왜요 악 사장님.. 안녕 아 굽는냄새 아 아 돈 뜯었어 저 자식 으아아아아 ㅎㅎ 어? 어 단단히 준비해 놓으면 providing 엥? 어? 엥? 안녕 노우야? 밥도 드셨고 oine devices 와우 데뷔 그리이다 Michaák 지금 소금님을 뺑지님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비비기? 뺑지 축구의 독타. 회의를 열면 되잖아. 사랑해 죽이면 괜찮았을 텐데. 회의를 열면 되잖아. 회의 못 열어? 얘 열 줄 몰라? 밤 되면 내가 이기는 거지. 뭐 열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쫓기고 있어서 회의를 열고 말고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아니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이 빠가다리. 내 걸 당기라고? 아가다리래.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비상. 이거. 비상. 아 얘 회의할 줄 모르네. 아 나 미치겠네. 아 추토. 추토 안 했네. 아 어떡해. 아 추토 안 했네. 추토 안 했네. 추토 안 했네. 회의 어디서 열어요? 여기 벽. 아 어디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 있구나. 회의 어떤 법 좀 알려줘. 이거 이거. 제발 이거. 어떻게 알려주냐. 이거 뒤에 뒤에. 이 뒤에 있어. 제발. 뒤를 봐. 대장관? 뒤를 봐 뒤. 아니. 뒤. 아. 아니 이거 회의 어떻게 열어요. 소범이가 소범했다 오늘도. 레버. 레버가 어디다는데. 레버. 뭐야? 뺑지. 죽은 거야? 오늘 사장님도 사장님 하셨어요. 아 레버. 그러게. 내가 솔직히 제일. 드롤이긴 하지. 아 뺑지 저기. 이거 레버 당기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님아. 레버 당겨. 아? 야만이 님. 당기는 건 알아? 야만이 님이라서 아무 소리도 몰라요. 레버를 당겨야 된다는 건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동물약이라도 만들어야 돼. 지금 회의를 못 죽이잖아요. 1대1이라고. 근데 1대1이면은 아마. 생존자가. 시장 계셔야 돼요. 어? 아 갑자기? 이게 갑자기. 갑자기? 아 이렇게 해서 회의를 열 수 있나 보다. 어? 아닌가? 레버를 당긴 건가? 그럼 안 돼요? 아니요. 님이 시체로. 아니요. 님이 시체로 한 거 같은데요. 어 시체로 회의를 연 거 같다. 그치? 뭐? 그런 게 어딨지. 이거 동률이면 어떡하지? 어떻게 동률함? 일단 두승부겠죠? 3, 2, 2, 1. 아 이게. 생존자가. 투표가 찍어야. 난 소복을 찍어야 돼. 야만인을 죽일 수 있는 소련이 있으니까. 야 이거 동률이면 무효돼. 진짜? 와. 조졌다. 죽일 방법을 찾아야 돼. 소범이 이제 독약을 빨리 만들어서. 윤뱅지를 죽이던가 해야 돼. 그걸 지금 알까요? 그럴 리가. 어 밤 됐다. 소범이. 소범 집 앞 지켜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열대도 없을 텐데. 소범아 잠이 오냐. 올라가자. 잠이 와 소범아. 잘 자요. 아 근데 잠겨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문 잠골 안 돼. 아 이렇게. 아 이리 가는 거 있어. 그렇다면. 달려. 달려. 시야 가리기 스킬. 열라 달려. 내가 이럴 줄 알고. 사놨어. 아 열었네. 이걸 열었어. 아 죽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사놨데. 아 근데 나 잠겼던데. 안 잠겼나 보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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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열었어. 열었어. 아 열었어. 어. 아니 그지가. 당연히 배우지. 에라이. 개웃기네. 개웃기네 진짜. 아니. 아 되게 재밌다. 개 어이없어. 뭐야 내가. 진짜 개판이네. 웃겨라 진짜. 자. 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오른 것 같으니까. 그. 배신자를 두 명으로 줄일게요. 좋아요. 아 그러니까. 독을 썼으면 그나마 나았을텐데. 자 여러분. 이번에 주민 세 명. 경비병. 탐정. 의원이 마을 사람이고. 공모자는 야만인과 도둑. 응. 아니다. 도둑을 하면 안되지. 도둑을 하면 안되고. 어. 뭘로 하지? 밀수꾼? 루머꾼? 오프 괜찮은데. 루머꾼은 아닌 것 같애. 루머꾼은. 어. 어차피 우리가 목소리로 게임하는 이상. 쓰기 힘들 것 같구. 오케이. 밀수꾼으로 가겠습니다. 야만인과 밀수꾼. 으흠. 이제 다들 실력이 어느정도 올라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이거 스프레이 누구야? 나, 나나. 어떻게 한 거야? 강국, 나. 데트. 데트? 난 내 안도가? 그게 왜 아니지. 장착을 하고 해야지. 장착이 아니지. 어디서 장착을 하고. 아, 없어. 계속 이겨서 우리보다 레벨이 높을 거예요. 아, 나도 몰라. 니가 퀴직을 떨고 있어. 게임 시작이나 할까요? 하품 얻었는데 하품도 안 보이는데. 훈다는 항상 레디를 안 하지. 오매한 것. 쟤는 좋아라는데. 이번에도 무난하게 시민 걸렸으면 좋겠다. 아, 맞다. 진짜 시민이 제일 나. 소범아. 네? 내가 레버 당기는 곳 알려줄게. 아, 또 왜? 당겼어요. 아, 레벨을 찾아서 당긴 거야? 내가 시체를 만져서 회의를 연 게 아니라? 에, 당겼는데. 1대 1이라서 의미가 없었어. 잘했다. 응. 스케일 읽는 쪽? 음. 아, 많이. 응. 어킥.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어휼. 어휼. 베스트 크루를. 4, 5, 6, 6, 6, 6, 7, 10 이번 판 승리하기? 나만 믿으라고, 지금. 화약이 있어야 된다고 어? 권족버섯이 권족버섯 곧 cos 뭔소리 야? 에에에에에에에 아하핳 вкус 프로팡맨 길이 어디야 이거 만들러 가는 거 되게 빡세네 아아아아 이걸 사야겠다 저 위쪽인가 보다 응?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야, 근데 이전판에 키미밍 추리한 거 진짜 엄청 날카롭지 않았어요? 와, 난 그 추리력이 진짜 놀랍다고 생각해 응? 뭐예요? 잡고, 갑시다 오케이 다들 바쁘구만 왜 잠겨있노 여기 아주머니 뭐야, 또 있어? 아, 내가 또 해서 와야 되는구나 귀찮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이 오 어떻게하는 거지? 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뭐 어디로 갈까 집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네 근데 여기 가려면 폭탄이 필요한데 폭탄 혹시 있으세요? 아 다른 사람들 집으로 가려면 무조건 폭탄이 필요하구나 네 화약을 쓸 수 있나? 네 E 눌러서 화약 사시면 Q 이용해서 화약만 사면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마 화약 사면 Q 눌러서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된다 튀어 네 뚫렸다 와 큰일 날뻔했다 와 어우 몰래라 경비병이었나 서로 싸울 수가 있구나 아 우리 비밀장소로 난입하지 않았으면은 이거 당했겠는데 그러게요 누가 죽었을라나 일단 키미밍 집부터 들어가볼까 반대쪽이네 키미밍 태상에 죽어버리다니 죽어버렸어 키미밍 사방 키미밍 사방 좋아 죽였는고 키미밍 사방 키미밍 사방 키미밍 사방 키미밍 사방 키미밍 사방 키미밍 사방 왜 안 모여 애들 왜 안 모이노 왜 안 모이노 어디야 어? 우리 세명 밖에 없어? 뭐해 왜 안 와 뭐야 아니 여러분 집 집 안에 집 안에 그 뭐지? 페인트 부어져 있는 건 뭐예요? 그거 퀘스트요 제가 퀘스트 한 거예요 퀘스트 누가 퀘스트 한 거예요 아 나 우리 집에다가 페인트 부어놨어 나도 누가 부어놨는데 이건 넘길까요? 이거 단서가 너무 없긴 하다 뭐 본 사람 없어요? 음소요 전혀 음소 저 의심 가는 거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라서 얘기해봐요 의심 가는 거 다 얘기해봐 어 어차피 얘기하고 나면 나 또 죽겠지만 저 일단 삼정인데 어허 방들하고 방들하고 공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사장님 방에 가서 사장님이 범인인지 아닌지 보려고 직업을 확인하고 딱 나왔는데 그때 사장님이랑 마주쳤어요 사장님이 반응이 보통 보통 시민이었으면 뭐야 도둑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한 느낌일 것 같았는데 근데 딱 만나니까 갑자기 쩜쩜쩜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오 안녕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셨어요 아니야 근데 사장님 사장님 원래 당황하면 좀 그래 그니까요 왜 당황을 하시죠? 왜 지금도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무은표 무은표 난 지금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난 일어난 적이 없는데 밤에? 아니요 밤이 아니고 낮에? 밤이 아니라고? 낮에? 낮에? 아니 무슨 소린지 나 진짜 모르겠어 낮에 낮에 뭘 어쨌다는 거야? 그건 아닌데 그렇군 다시 얘기해봐 나 진짜 이해를 못했어 낮에 뭐라고 사장님이 사장님 이제 계시는 집에서 제가 나왔는데 사장님 반응이 되게 뭔가 들킨 사람처럼 굉장히 어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제 집에서 나왔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마주쳤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니깐 사장님이 어 네 하고 가셨어요 아아 나 이해했어 나 그때 다른 퀘스트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글 읽고 있었어요 으음 아 난 내 집에서 나온 건 줄도 몰랐어요 진짜로 그렇군요 그럼 됐어요 좋아요 아니 나 지금 퀘스트 읽.. 읽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잠깐 멍 때리고 있었는데 아아 아 나 뭔가 했다 하하하하 빨리 퀘스트 하러 가자 빨리 퀘스트 하러 가자 아 진짜 무슨 얘긴가 했네 어.. 그니까 여기서 이거를 하이 안녕하세요 음 여기가 누구 집이야? 로켓님이야 으하 아하 아니 hehehe 흑 으흑 아하하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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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흐흐흫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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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명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찜찜이도 봤어요 방금 찜찜이 지나간거 봤어요 방금 찜? 아 이렇게 네 명은 아니다 어 이렇게 네 명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려나 뭐야? 일단 시체부터 찾아야 하지 않아요? 어디서 찾았지? 근데 마을에서 시체 찾는건 솔직히 불가능하고 그냥 회의를 열자 그래서 솔직히 너무 어려워 누가 죽었어요 몰라 품다님이 죽었나? 아닌데? 노님이 죽었나? 누가 죽었어요 안돼에에에에에 누구야 누가 되나는 살인 일으켰어 어? 아 이거 회의만 열면은 시체가 발견이 안 되는구나? 네 노오님이 죽은 것 같아 지금 자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도대체 제 집 문 들고 들어가신 분 누구십니까? 그거 그거 저요 아니요 밤에 밤에? 밤에? 들어가는데 안 죽였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누구시죠?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셨거든요 집시 몰라가지고 투명해지는 것까지 썼는데 아 이거 투명 물약도 있어? 뭐 그건 그렇다치고 방금 저 죽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게 사장님 저 푼다시 이렇게 셋 나머지 중에 한 명은 그거란 얘긴데 사장님 행지 푼다 이렇게? 이렇게 나? 좀쯤씩은 제 방 제가 자물쇠 걸어놓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고요? 제가요? 왜? 왜? 아까 제가요? 네 자물쇠 걸어놨는데 뜯고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 첫날에 자물쇠 산 거 저였어요 근데 자물쇠 샀는데 원래 자물쇠가 누가 그 라픽으로 여는 게 아니면은 저게 안 돼요 뭐지? 안 사라져요 근데 누가 뚫고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사라졌어 저 아니에요! 어? 어? 뭐야? 누가 누가 찜찜이로 투표했어? 저 아니에요 제가요 저 시민인데? 아이 멍청아 좀 아무나 투표 좀 하지마 좀 어? 아니 찜찜찜 아니야? 아우 시민이라고 근데 아니 어이가 없네 그래서 누구냐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될 일이 아닌 누군데 그래서 노후가 출발하잖아 아니 나는 난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오지마 아 어이없어 헤이가 물거품이 되었다 아이씨 애들이 이제 점점 말이 없어진다 그거 열쇠 연거 저에요 저희집은요? 네 퀘스트를 해야 되가지고 고로케씨 집 어질러피기가 퀘스트였거든요 요걸로 아 근데 제가 일어났을때 이미 자물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열었어요 아침에 에? 에? 몰라요 퀘스트가 이상해 아침에 일어났을때? 아 몰라 다른 근데 지금 다른 지금 보름달 이벤트라고 다른 누구? 누구? 빨리 빨리 직업 상관없이 윤뺑지 죽이자 윤뺑지 네 준씨 준씨를 죽이는게 시간이 없어 깨어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자 도저 이어가 뭐야 이게 보름달 이벤트라서 보름달 이벤트라서 ㅎ 지났 혀 뭐야 왜 아무도 안죽어? 방금 그거 뭐예요? 다 깨있으니까 죽이기 부담스러운거죠 보름달 이벤트 보름달 이벤트 아니 보름달 이벤트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같이 깨어있던데 근데 나와있었어요? 근데 나 범인을 찾았어 어? 어? 뭐야? 고로케! 고로케! 아 고로케인걸 들킨거야? 지금 고로케가 찜찜닐 썰고 지나갔어요 헐 고로케닐 썰고 지나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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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케닐 썰고 지나갔어요 아니 은근히 노호랑 고로케가 계속 걸린다 근데 이번엔 노호가 아니었네 고로케닐 썰고 지나갔어 오케이 잘가 왜그랬어 왜그랬어 진찜닐이랑 범인을 파스터 라고 했는데 진찜닐이 범인을 파스터하는 순간 한가지 알려드리면 어 그래요 근데 찜찜님도 사장님 다음날 밤에 조심하십쇼 어 어? 네? 어 동물약 넣었나? 어? 뭐야 누구야 아 잠시만 빈들 어제 나온 사람 있어요? 밖으로? 전 밖으로 안나왔어요 안나왔어요? 어제 어제 다 깨어있었잖아요 응응 윤뱅지 안나왔어? 나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어? 나왔는데? 나왔다고? 아무도 못봤어요? 저 집 밖에 아주 근처에 나와서 숨어있었어요 아 아 나 나 나가자마자 찜찜님이랑 눈 맞춰가지고 난 찜찜님이 범인인줄 알아서 그 코난 범인처럼 생겨가지고 찜찜님인줄 알았는데 찜찜님이 죽었네? 퀘스트는 하러가자 계속 저 정도 오늘의 Hyo ㅋㅋ 이따 돈이 너무 없어 호! 빨리 물어라 시간이 없다 물어 아 물어 아 이씨 물었다 이씨 이씨 싱구 CR 지옥 이래요? 아닌데? 됐다 이게 아까 고로케가 한명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못죽인거죠 윤뺑지부터 죽이자 준이 보호물력 썼을거 같다고? 뭐 어쨌든 지우기라도 해야지 그러면 어! 아 맞다 이 피해장벽때문에 안되지 참 딴집가자 어디가야되냐 도대체 시간이 없는데? 죽어! 어디갔어! 아! 개빨라! 망한거 같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안개 뭐야? 뭐야? 안개 꼈어 다 어딨어? 히히힛 퀘스트 나와자 어 뭐야 아무것도 안보여 에? 사장님 왜왜 뭐야 뭐야 소리만 들려 사장님 윤뺑지 윤뺑지에요 윤뺑지 어 나 독 걸렸어 윤뺑지라고 빨리 죽여야돼 우리 왜왜왜왜왜왜왜왜 어디에요? 어디로 가야돼요? 저기에요? 아니야 멍청한 거긴 마을 밖이잖아 아 여기에요? 윤뺑지 윤뺑지 왜냐면 품바님이 본인 참 탐정이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보호물량으로 살아나서 걔 도망쳤거든요 이거 윤뺑지다 저 둘이서 하면은 무조건 뺑지님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데 이거 뺑지님이에요 왔다 왜요? 이거 뺑지에요 이거 왜죠? 일단 신나님이 탐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플레이님 지금 동물리하게 당했고 저는 어제 누가 저 죽이러 왔는데 저 죽이러 왔는데 제가 살아나서 검사가 달렸거든요 냅다 달렸거든요 다 나왔네 뺑지지 뺑지지 전... 전 아니라고 와요 그럼 아니라고? 그러면 푼다 아니야? 아니요 저... 저 뺑지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다고? 네 살려줘 뭐지? 플레이님이에요? 살려줘 하하하하 하하핫 그런 거였구나 어제 냅다 달리개 한 사람 플레이님 이였어요 하핳 살려줘 죽어주시죠 역시 난 거짓말은 잘 못하겠어 살려줘 하하하 개웃기네 혼자 남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도 뭐예요? 아니 독은 제가 걸었어요 혹시 몰라 아 그랬어 제가 사장님 갔다고 걸려고 했어요 죽여줘! 아 그렇구나 내 방에 들어왔는데 냅다 달렸거든 여러분 보셨나요? 어제 제 방? 아니 님 방도 봤는데 내가 중간에 깨웠는데 밖에 안 나가더라고 가리케이트를 하도 잘 지나가지고 내 방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잖아 뭐죠?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아 이게 사람 한 명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밤에 이벤트 발생한 것 때문에 변수가 너무 크게 작용했어 난 그 이벤트를 처음 받고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잡으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 뭐지? 고로켓이 제가 고로켓이 집 앞에 지나갔는데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세미몽둥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살짝 놀랐어 어... 갑자기 왜... 근데 사실상 밤에 그 살인을 못하면은 살인마가 굉장히 많이 불리해져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죽여보려고 했던 건데 뭐라도 죽여보려고 어... 근데 우라도 죽을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대우 불렀는데 불었어 어제 방... 어제 제 방에 들락날락거리는 거 사장님 맞죠? 어 맞아요 그니까 이게 그 밑에 개구멍을 뚫어놨거든? 그래서 준씨한테 한 방에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목표를 안정하고 그냥 마을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 죽이지? 그냥 준이나 죽여야겠다 하고 갔는데 바리 게이트로 완전 다 막혀있는거야 출입구 문이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어 시간이 없어 소보미 죽이러 가자 하고 소보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소보미가 그 소리 알람설정을 해 놔가지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패시브 켜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내가 못 쫓아가 와 진짜 빠르더라 와 소닉 보는 줄 알았어 윤펭진 줄 알았대요 윤펭진은 내가 밤에 깨웠는데 계속 방 안에만 있더라구요 나가면 죽으니까 준님한테 보호물약 하려고 갔는데 문이 막혀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막판 합시다 이제 개 웃겨 웹 이거밖에 없어요? 네 웹은 이거밖에 없어요 ights ж용어 압싸oa'해보기로 나온거라서 헤헿하헤헿 HAVE 꾼기같이 뚱초기 시군냐 Zus아 와 그래? 자 이번에는 심령술사 더덧사냥꾼 시장 이렇 след 할게요 다른 다른.. 직업들은 좀.. 능력이 쎄네 대신자 2명만 하기에는 다른 애들 능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레디 훈다 또 레디 안했어 아니요 했었었는데 여우니까 봐줘잉 봐줘 봐줘잉 맞아 맞아 난 정말 마피아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가만히 숨만 쉬겠습니다 저도요 마피아 때문에 너무.. 심장이.. 똘려요 근데 나는 푼다시 마피아.. 꽃기어 소리에 묻혔는데 끊겼는데 꽃기어 소리에 묻혔는데 뭐지 흐흫흐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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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되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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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어.. 아.. 쿤다야 자? 네 아뇨 그거.. 읽고 있었어요 능력이 뭔지 읽고 있었어요 밀수군? 핫 아니요 너 밀수군이지 핫핫... 핫핫... 아 아니에요 밀수군이 스킬이 좀 복잡해 아니요 이런 식으로 저를 몰고 가신단 말인가요 아 솔직히 얘기해 내가 모른척 해줄게 둘이, 둘만의 비밀로 하하하하하하 맞아 아니야 아니야? 요감 맞는거 같은데 수상하구만 이거 유튜브 올라가냐고요? 당연하죠 이렇게 개꿀재민거를 유튜브에 왜 안올려 재밌는 장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모른대요 김치미가 얘기했어요 아 문제점을 찾았대요 찜찜이가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하다니 정말 운명합니다 저는 아마 그 푼다씨한테 바로 죽빵 맞을거 같으니까 준비를 철저하게는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퀘스트 완료하기 전에 코앞이네 퀘스트 완료부터 먼저 하고 아이씨 내지 못 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 아 됐어 어디 어디야 뭐야 어디로 가야돼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던져어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이런 곳 여기 여기랑 또 다음에 가 예 음 집에서 퀘스트 깨야 돼요 metal 퀘스트 완료되unction ca 시간이 없다 어? 어? 나도 바리게이트 세워놔야겠다 밤에 일단 저한테는 안 올 것 같애 죽었네 이랬는데 푼다가 죽어있으면 정말 개소름이거든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말을 되게 아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들리잖아 그래서 내가 괜히 추리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될 것 같애서 이게 지금 인게임에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근데 잠깐 지나칠 때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아 맞다 시체 찾아야지 키밍이 죽었다고? 키밍이 죽었다고? 나한테 깼는데 응 키밍이 없는 것 같애 집이 왜케 멀어 키밍이~~ 르흐흐 가는거 너무 안 죽었어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아 탈주하다 죽었구나 아 독 걸렸네 아이씨 저 해동량 있으신 분? 해동량 얘들아 빨리 와야 돼! 개빨렸나 너무 와 꼬리냈다 막아줘서 해동량부터 제표에도 주시고 아 자 여러분 저 할 말 있습니다 손 네 지금 푼다랑 윤뺑지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요? 갑자기? 솔직히 좀 억측일 수도 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나머지 다 바로 움직였는데 푼다랑 윤뺑지만 가만히 서있었거든요 스킬 읽느라 맞아요 처음하는 스킬이라서 저도 처음하는 캐릭터인데요 처음에는 야만인이나 밀수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장님 물론 그럴 수 있지 난 맨날 했던거 나왔어 난 맨날 했던거 그냥 저의 단서 중 하나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아니 주민이잖아 이씨 난 주민 나도 주민 너 주민이야? 그러면은 대쉬 써봐요 나도 주민 아 왜 키미밍 죽은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 키미밍 좀 관심 좀 가져줘 대쉬좀 써봐요 사장님 키미밍 엉덩이 저 대쉬요? 왜요? 싫어요 다들 그냥 주민 주민이라면서요 근데 왜 대쉬를 못써요 아니야 주민중에서도 못쓰는 사람 없어 쓸 수 있어 그냥 주민이라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못쓰는 사람 있다고 하지만 쓰고싶지 않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을 아리까리하게 만들기 사장님 죽이자 우리 아하하하하 야 누구 죽은거야? 나 죽이면 후회할걸? 정말? 근데 지금 아무 당선도 없잖아요 야 이렇게 스킬 까면서 하면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긴 해 스킬 까면 너무 대놓고 왜 cranberry 도로 아 맞다 독 생각을 안하고 있었네 아아 나 독 순간적으로 까먹고 있었다 야 듣서장님이 죽었군요 아이 독 걸린걸 까먹고 있었네 아아 나 아 explaining 쟤런 독걸리면 좀 이렇게 테두리에 그런거 이펙트같은거 있으면 좋을텐데 완전히 살아나나 살아있는 플레이어 중에 선택해서 코인 열 개를 준다고? 진짜 개 쓴 잔데기 없는 스킬이 있네? 돈 뺏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뺏었어요. 강도지. 괴롭혀야 돼. 앞으로 20초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 사람을 선택하라고? 헉! 이건 좀 치명적이네. 다른 사람들이나 구경하러 가자. 이건 뭐하지? 뭐..뭐..뭐..뭐야? 왜요? 아니, 퀘스트를 받았더니 천지가 흔들리네요. 아! 그 근처에 뭐가 생기는 그거예요. 음.. 퀘스트 아이템? 내 엉덩이. 소금이 되게 어이없게 소금이 되게 어이없게 저도요? 아니야 그냥 까먹고 있었어 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모르겠네 이건 누구한테 죽은게 누구 손에 죽은게 아니라 독때문에 죽은거니까 애매하네요 애매하네요 다들 애매하네요 나 멍청해서 죽었을 뿐인데 누구야 다들 애매하네요 왔다고? 왜 이렇게 늦었어 나 미궁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안녕합시다 오늘 보름밤 이벤트 떴다 오늘 보름밤 이벤트 떴다 오늘 다 깨 있겠네 그러게요 그래서 누가 어쨌다고 얘기 나왔어 사장님이 독살당했는데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누가 죽었는지 전혀 단서가 없으니까 모르겠지 일단 제가 아이템을 사러 갔는데 이미 템이 다 없어져있더라구요 누가 다 사갔어요 이미 독을 잘쓴다는거는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밀속뿐이면 상접사람들 독을 너무 잘쓰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진짜 잘쓰는건 또 윤뱅지지 윤뱅지 고로가 사갔단 얘기네 아니 오늘 오늘 진짜 내가 좀 정신이 없나보다 맨딴 뭔가 이렇게 자꾸 트롤짓을 하네 아무도겠네요 아 지금 방송 8시간째구나 쉬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어쩜지 너무 힘들더라 이중관 오늘 방송 열심히 하긴 했다 어 이거 비싸다 뭐지? 아 불공고석이 없어졌나? 아 여깄다 사야 여기서 사라고? 응 아 밤 된다 이거는 빨리 집으로 가는게 좋아요 그냥 사례하지 말고 응 뭐지? 지금 고로케랑 노호구나 노호 또 걸렸어? 으흠 으흠 아아악 진짜 많이 걸렸어 뭐야 진짜 어? 누가 내 집앞에다가 덧 깔아놨어 오우 샛 오우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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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또 밟았어? 나 죽겠는데 어디있어? 거기에 피처를 찬을려 아들 발 banks 꼴좋다 왜케 집이 어디지? 꼴좋다 꼴좋대 아이고 아 타잇 잉 안녕하세요 여기다 어? 뭐야 암살 당했어 폰다님은 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거지? 개같은거 두 몸 죽었냐? 어 아니 노온님이 나한테 오길래 노온님이 낮에 나한테 오길래 내가 다 무서워가지고 오지마 오지마 이랬는데 찔러 죽였어 요감 이래도 없는데? 끝까지 도망쳤어야지 도망 못 쪘어 껴버렸어 광대버섯은 왜 자꾸 나와 노오 말고 누구죠? 일단 아이템 하나만 더 사가자 알면 재미없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지? 알면 재미없어 난 고렇게 안표 일단 암살 당했으니까 저는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은겨? 가서 돈 뺏어야지 뭐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은 나야? 여섯불 물건 훔치고 있구나 이게 우리 형 얘들아 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소범이랑 인사했거든 소범님이네 어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신고한 사람은 바로 여기로 이동이 되는구나 이거 나 나올 때까지 소범님이랑 인사하고 헤어졌거든 어디서 발견했어요? 아니 그 뭐지 소범소범이 지금 소범소범 집 앞쪽에서 발견됐거든요 거의 집 근처에서 집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제가 그 소범소범 집 근처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호가 시치미를 잘 떼네 이제 소범님 집 근처에 노우님 밖에 안 아니 아니 이쯤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아 투표할래 뭐 왕자 앞에 줄래 빨리 어디? 아니 애들이 예리해 핀 핀 꽂았어 잠깐만 빠이빠이 하고 나는 뒤로 돌아가지고 어쨌든 뭐 근처입니다 근처였습니다 그쪽 근처에 골목에 들어설 때 그때 그쪽 부분에 있었을 때 누군이야 이거 진짜 이거 지도봐도 모르겠어 무슨 어디가 누구야 너 어디 탭키 눌러봐요 탭키가 어디야 아니 아니 이 밑에 있는 지도 말이에요 탭키에다가 핑을 찌르면 차라리 더 보기 쉽겠다 여기 누구 한 명 집 앞을 지켜야겠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때 흔방님은 자기 방에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나오자마자 제 방이요? 응 제 방에 들어갔나? 응 인사하자마자 다시 방에 들어갔잖아요 아닌데요 저 저 넘어서 그 옆쪽 골목으로 나갔는데 아닌가? 밤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거 나 살아나자마자 저랑 인사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집안에 안 들어갔는데 뭐지 아닌가? 모르겠다 이상한데 무슨 상황이냐 천천히 갔고 저는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 진짜 모르지 이상한데 다른 분들 진짜 모르지 진짜 모르지 노우님 노우 잘 넘어갔다 그거 세우러 들어갔어요 그 뭐지? 안 돼 노우를 죽였어야 되는데 노우 진짜로 죽임 카드 돈 없어 일단 돈이 없대 돈 없어요 어떻게 소매 넣기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근처가서 Q 누르고 클릭하면 그니까 스킬 누르고 클릭하면은 아 스킬 아 이런 계속 너 뭐 그렇게 소매치기나 해야겠다 제 쪽을 하고 그래요 저도 퀘스트라도 해야겠습니다 응응 근데 우리 차원 문 어디에 있니? 아우 나 졸린가봐 네? 여기 있다 차원의 문 찾는 줄 여기 없나? 근데 누구한테 퀘스트 완료해 화살표 따라가십니다 화살표?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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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속으로 들어가버려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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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아 응 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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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두면 되고 제가 독 걸었어요 그 고로케씨한테 걸렸다는거 다 알고 있더라구요 그니까 찜찜님 말고 푼다님 죽이자 얘 딱 들어가는 순간 눈을 가리자 개 웃기겠다 어떤 반응일까요? 지금이야 도망쳐 푼다 도망쳐 어? 안된다 안돼 안돼 잡았어 왜 이렇게 빨리 잡아? 아 안 됨 푼다 죽었다 야 이거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어? 되는데 타겟팅 이제 다시 치고 가 이런 직업이 있었군요 스킬 나 어? 이게 타겟팅이 대다 안 대다 하네 이게 참 이거 스킬 어떻게 쓴다 했죠? 큐? 아 좀 미리 썼어야 됐는데 응 집 밖으로 안 나갈 거야 덧사냥꾼이 아꼈다가 씁시다 아 이거 풀타임 있지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거지 네 또 돈 뺏으러 가야겠다 꼭 그 돈 뺏어야지 누구 눈을 멀게 하지? 땡지 빨리 써버리자 밤에 밤에 밖에 안되죠? 눈물을 그냥 아 그래요? 누구 누가 그거예요? 이번에 너요? 범인들 범인들? 누구게? 맞춰봐 두 둘 다 살아있는 건 확인했어요 아 이거 밤에 밖에 안 돼 근데 저 저 저 주님 주님 생각했어요 홀 홀 짠 할인마가 이겼어 앙 아 어 진짜 내가 독질때부터 알아봤어 아니구나 해독약 있다고 가까이 와보라 해놓고선 야 근데 로호가 되게 능청을 이제 잘 떨게 됐어 애가 솔직하지 못해 야 근데 진짜 있었어 진짜 있어서 거짓말이 아니라서 아 아 아침에 달려가는 거 바로 죽여버리네 애들이 능청도가 올라가서 저는 여기서 발조를 해야겠습니다 계속 죽는 거 같네 느낌이 여러분들 독던 건 다 저였습니다 그래 도루키 닭 많이 넣어야 되는데 나 좀 살려주지 좀 아 그러면 쭈미씨를 아니 뭔가 제가 저기 뭐야 살인 살인자가 걸리면은 키미미씨를 살려주기가 참 의미한데 아이씨 저를 너무 의심을 많이 해 아 아니 그리고 덧사냥꾼 누구였어요? 저요 아 나 죽을뻔 했어 밖에 나왔다가 두번 밟았어 덧을 두번 밟았어 덧을 야무지게 깔아놨어요 오 너무 아파가지고 마지막에 내방이 내방에서 말까 하다가 나왔는데 다행히 덧은 없더라고 어 빈결 빈결 덧을 아무도 안 걸려가지고 앞에 나왔다가 반피 날아가고 또 더러다 더러다 더러다니다가 갑자기 우선 뭐야 우선 뭐 조그만한 그거 덧 같은거 뭐 아유 즐거웠다 아 너무 힘들다 마지막에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 살인마 오랜만에 이긴거 봐서 나도 기분이 좋다 참고로 저 독 당한거 뭐 누가 누가 독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다가 혼자 바리게이트 쌌다 죽었어요 집에서 까먹고 있다가 아 맞다 이러고 죽었어 저 사장님 집가서 저 사장님 집가서 독고 노인은 안됩니다 사장님 집가서 바리게이트 한개 훔쳐와서 그거 건설 바리게이트 훔쳐왔대 근데 그거 때문에 걸려서 도망을 못 쳐서 죽었어 아 그거 뭐지 영매사는 가능해요 그건 지금 도둑이지 신경술사는 가능해요 그 상자 안에 육포를 놓칠 수 있어요 음 아 내 돈 훔쳐왔대 여러분들 중에 독 버신 분이 따로 없으면 여러분들이 걸린 독은 다 제가 거는 걸 겁니다 그니까 내가 육성에 걸려다가 그니까 이 쓰레기 자식 그랬군요 하지만 독을 잘 써줘서 그릴 해독제도 만들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 병기주고 약주고 다 하냐고 내가 죽고 한참 뒤에 이제 회의 열릴 때 보니까 아 나 해독제 만들었는데 이러고 있더라 나도 다 들었어요 옆에서 야간대 난 육뱅지한테 소매 넣기 넣어줬는데 죽어버렸어 굳이 마음에 넣고 이러는 거 아니죠? 네? 준희 영혼 나갔는데 눈 두라리고 있는 거 봐 아우 무서워 방송 계속 아웃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사장님 먼저 해야지 알려드리질 못했어 얘네 선생님 하지만 뭔가 저랑 다음에는 꼭 푸셔 드릴게요 대부분 처음 대상으로 잡으시는 분이 키우위밍 씨였어 왜? 평소에 제가 누구 먼저 잡읍시다 한 거 없어요 다 갑자기 딱 시작하면 누구 잡을까 키우위밍 씨 죽이자 이러고 키우위밍 씨로 잡을까 아이고 스프레이 뿌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네 아 자 이빌리라는 게임 재밌게 즐겨봤네요 다들 어땠어요 이빌리 근데 이거 게임 이름이 이빌리 맞냐 이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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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나는 지금 너무 뭔가 이 게임을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아 계속 트롤질만 하고 다음에 또 기회되면 같이 합시다 네 네 네 고생했어요 빨리 들어가서 치킨이나 뜯자 이제 유바 유바 아 으아 으아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